자 파밍한거 보여줄게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 시작해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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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다귀발 타고 있어 짜자아 뼈다귀 말을 제가 이거 파밍 전에 뼈다귀 말을 구하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거 말을 어떻게 등록하지? 말 좀 등록하고 싶습니다. 말을 등록할게요. 몬스터 아닙니까? 아 뭐야? 이거는 맡길 수도 없어? 이 말은 맡길 수도 없나? 아니 뭐야? 이 말은 내가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나? 존하우 유적은 이미 보셨습니까? 듣기로는 낙하한 존하우 유적 중에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더군요. 아니 큰일 났네? 나 이 친구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 걸어다니는 게 더 편하긴 한데 말 등록을 못한다고 이런걸? 뭐야? 뭐야? 왜 죽었지? 왜 죽었어? 햇빛 받으면 죽는 애야? 밤에만 나타나긴 하던데 낮 되면 죽는 애인가? 아 오 쉿 그래도 자랑은 했다. 나중에 구할 수 있을거에요. 유적지 근처에 나타나는 말이니까 어 근데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찍어놨잖아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이걸 찍어놨는지 기억이 안나요. 왜지?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찍어놨지? 찾고 나서 해제를 안해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점프했을 때 지상화가 하나 보였었던 것 같은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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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나? 별 표시 별 표시가 두개인가 있을텐데 그래 여기랑 여기랑 여기도 있어 그래 일단 지상화 보러 갑시다. 내가 찍어놔도 어딘지 모르겠네 중요하니까 별 표시해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갑시다 출발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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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방향이더라? 뒤쪽 뒤쪽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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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저기 벽에 있는거 이거 말고 또 있었는데 바닥 바닥에 그려져 왼쪽 옆에 왼쪽 옆에 저것도 있어요. 두개예요. 두개 보이시죠? 왼쪽에 하나 저기 벽쪽에 하나 여기 먼저 갑시다. 과연 앞에 내용일지 뒤에 내용일지 제 예상은 앞에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아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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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şı 이상한 거 누구 제가 가는 근데 쬐끔 걸리겠네 찾고 나면 표시 바로 지워야지 이것도 뭐 검색해서 찾은 것도 아니구요 내가 그냥 날아다니다가 찾았어요 하늘섬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서 찾았어 이쪽 맞았죠? 이쪽이지? 난 저 폭풍이 궁금하더라구 저거 내가 올라갔던 데 아니잖아 저 오른쪽에 폭풍이 치는데 번개 치고 저쪽으로만 가면 비가 엄청 오는거에요 비만 계속 와 계속 그러다가 제가 남은 무기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무기를 안 들면 되잖아요 무기를 안 들면 되는데 무기를 계속 들어가지고 번개를 좀 몇번 맞았어 번개를 꽤 많이 맞았어요 저기 보인다 저기 보인다 와 근데 젤다도 참 피곤.. 어? 뭔 소리지? 뭐지? 방금 뭐.. 뭐지? 폭발하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뭐가 사라지는 소리? 뭐가 사라지는 소리? 뭐지? 여기 봐봐요 그리고 저거 보세요 저거 보이세요? 저.. 저.. 저 조망대 옆에 저거 봐요 엄청 큰 도너츠가 산등성이 있어요 어.. 다리가 옆에 있는데 수영하려고 수영하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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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에 쓰이는 게 아닐까 차원의 문 이런거 아닐까 왔어 왔어 하나 찾았어 근데 왠지 뒷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위치상 뒷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어? 뭐지? 여기를 먼저 갔어야 했나? 뭐지? 여기 왠지 뒷이야기 같은데 뒤에 에피소드일 것 같은 느낌 일단 한번 보죠 오늘은 소리 울리는 거 없죠 찾아봅시다 미스테리 서클 사이에서 어디지? 뭔가 눈물이 있을만한 공간이 안 보이는데 이쪽인가? 어 저건가? 유일한 동그라미 두 개 둘 중 하나 저 끝에 있는 거다 이거일 것 같아 아니네 저 위로 올라가보자 어디지? 멀리서 볼 때는 엄청 큰 것처럼 안 보이는데 가까이 오면 진짜 크네 여기가 끝자락인데 어? 저 세모난 것 중에 하나? 저리 가 어딜까? 아까 갔은 데잖아 가보 저 위쪽에 있나보다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을 것 같아 음 제발 제발 앞의 내용 앞의 내용 어? 앞의 내용이다 뭐지? 어? 싸우기 전인가 보다 보석 뺏기 전의 모습 같은데 맞네 인사하고 난 다음인가 본데 아닌가? 전쟁을 선포한다 대박 어? 저, 소니아 뭐지? 연인 쪽 up 아멘 안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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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벽 벽 벽 벽 벽 벽 벽 저 도대체 저 보석이 어떤 힘이 있겠냐 젤다 힘이 훨씬 세네 니가 잡아 잡아야겠지 아니 미친 역시 괜히 한 나라의 국왕이 아니었 힘으로 붙였다기 보다 뭐 그랬을 수도 있어 테스트 용이었을 수도 있어 보석을 뺏기면 아무것도 못하는거죠 약간 도깨비처럼 생겼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쁜 흑심을 품고 있는 부분이었네요 몇편짜리일까 여섯번째 맞네 직접 찾아오기 전에 간거였네 와서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러 간거에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반대쪽이 이쪽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쪼가리에 칼 하나 붙여서 쓰는 링크가 어떻게 저런 녀석들이랑 싸울 수 있는거지 당장이고 폭탄 열매에 죽어버리는 나약한 링크가 자기가 던진 폭탄 열매에도 죽어버리는 내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지 저쪽 건너편이던가 일단 건너가야겠네 그러면은 내가 파밍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짜잔 짜잔 사과의 개수가 보이십니까 굶어 죽을 일은 절대 없어요 네 사과농장 차렸어요 사과농장이요 이렇게 돌아다이다 보니까 어디있더라 그 빨간달 뜨고 나면은 바로바로 찾아가서 이렇게 많아진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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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농장이요 아 여기인가 아니 여기 마곡가인데 어? 내 사과농장 표시 어디갔지? 어? 어? 내 사과농장 어딨지? 어? 여기 아닌데? 내 사과농장 잃어버렸어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가 사과농장 여기 사토리산 오른쪽 옆에 여기에 사과나무가 진짜 많아요 여기 여기 사당 있는 쪽에 이게 다 사과나무야 이거 여기 있는거 전부 다 떼면요 한 한 10개 90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도끼 올라오면서 빨간다리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젤다가 얘기하잖아요 그 타이밍 지나고 한 번씩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과일 정글 엄청 많죠? 세식주의자입니다 세식주의자 링크에요 세식주의자 세식주의자 떨어지는 돌도 내가 직접 떨어지는거 보고 나서 올라타야 올라가더라구요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걸로는 하늘이 올라가지 않아 떨어진지 얼마 안된거 떨어진지 얼마 안된거 작동해서 올라가야돼 그쵸 프레시스톤 그쵸 어찌보면 프레시스톤만 가능한거에요 저기는 언제 들어가보나 그리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우물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무서워서 안들어가봤어 우물로도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는건가 싶어가지고 에? 어? 나 혹시 핑을 잘 못찌고 에? 여기가 아닌가? 어? 이상하다? 이 위치가 아닌가? 어? 이상하다? 왜이렇게 렉걸리지? 뭔가? 묘하게 깜빡거리는거 같기도 이상하다? 아까 이쪽 방향 아니었나? 음... 옆모 뒷동붓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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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날아가면 되지 다시 날아가면 되지 이를 못찾는다? 다시 날아가면 되는거야 죽지만 않으면 다시 날아가면 되죠 아야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라고 만들어놓은거 자주 타야지 자 집중 집중 저게 저... 저건가? 아까 내가 저쪽이 저쪽... 저거 했나? 저거 말고 저거는 원래 했던거고 아까 절벽에 있던... 아 저 오른쪽에 잠깐만 호수... 호수 벽 쪽인데 뭔가 가운데 동그란거 있고 아... 여긴가보다 아... 아닌데? 잠깐만 아니야 했는데? 이건데 어... 뭐지? 어이? 내가 본거 뭐죠? 일단 눈에 보이는거 부터가 안한거 맞... 했는데? 야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나 이거 다 한거야 설마? 어 뭐지? 이 근처 다 했나본데요? 뭐야 마치 새로운거 찾은거처럼 자랑했는데 아... 이거 어차피 지도에서도 안보여요 이 스탬프는 나 아까 갔더니 없었어 아닌데? 근데 모양이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아 미치 아 씨 깜짝 놀래라 저리가 아 저리가 아 싸울생각 없다고 아 싸울생각 없다고 이 자식들아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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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근데... 슐리가 보여가지고 막... 마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아... 나 무기도 쓰레기예요 이거 봐요 무기도 없어 아... 아... 진짜... 내려와 이것들아 내려와 이것들아 내려... 아우 야야야야야야 날 끌고 가지마 날 끌고 가지 말고 아... 아... 공속이 좀 느려서 별른데 어딨어 아... 정말... 하나 어디갔어 도망간다 야야야야 주식 아... 아... 너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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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놀래라... 너 저 사람이랑 싸우고 있었잖아 뭐 나한테 오고 날려 안녕하세요 프라이 씨 혹시 석이 계란인가요 하하하하 재밌네 아... 람다의 제보를 찾아 여행하고 있다고 아... 아... 버서... 버섯이 그려진 옷 아... 하텔의 지방 하테노 마을 그래 하테노 마을 가보고 싶은데 람다의 제보를 노리고 있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머신론수로 여겨지고 있는 뭐라... 다들 눈이 시뻘겨져서 각지를 돌며 찾고 있다고 해 나도 가끔 그 사람들로부터 동굴이나 제보에 대한 소문을 듣기도 하거든 아... 버섯이 그려진 옷을 하자라 하테노 마을이 어디야? 하테노 지방 하테노 지방 이라는 데를 아직 안 열어서 아...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디부터 가야되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해결할까? 아... 아... 아니지 아니지 겔드마을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우... 옆길로 셀 뻔했다 과연... 과연... 저 친구는 뭘 줄까? 새로운 현자를 얼른 만나야 되니까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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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지? 어...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지? 한 번쯤 그냥 들어 보내줄 것 같은데 매번 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좀 그렇네 물이 흐르는 방향 쪽으로 갔던가? 아 반대구나 가자 가자 앞에 내용을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가서 무슨 말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큰 싸움 이후로 하루 건너뛰었다고 그새 뭐 아니지 까자 아 이거 아니지 하루 안 했다고 이걸 벌써 헷갈리나? 미안 뭐 하기로 했더라? 다시 얘기 들으러 왔어 목자가 등진 넓은 바다에 붉은 기둥이 있을 것이니 빛이 삼각을 그릴 때 번개의 돌이 나타나 길이 열리리 목소리를 들은 자 나의 곁으로 오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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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х 흠 흠 한 삼각일 때 길이 열린다고? 저 모래폭풍을 또 들어가야 되나? 그런가? 앉아있는 자리 뒤쪽인가? 뒤쪽으로 들어가면 뒤쪽이 바라보는 곳으로 가야 되나?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야?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어디야? 나 왜 일로 나왔어? 여기 뭐하는 곳이야? 성 뒤편으로 나온 건가? 여긴 어디지? 그러면 성 안으로 다시 가볼게요 뒤쪽으로 온 것 같다 옆쪽 길인가 보다 혹시 이거 또 주는 거야? 고마워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 잘 쓸게 옥자 뒤에 옥자 뒤에 옥자 뒤에 넓은 바래에 붉은 기둥이 있다고 저건가? 삼각형 모양의 저건가? 저긴가 보다 어 근데 출리 어디 갔어? 원래 여기선 출리가 안 보이나? 잠깐만 잠깐만 출리? 출리? 아니 살아있는데? 왜 출리가 안 보이지? 그냥 싸울 때 나타나나보다 아니면 설마 여기서는 출리랑 싸울 수 없는 건가? 아 나왔다 나왔다 출리야 걱정했어 이 앞으로만 가면 돼 이 앞으로 저 반짝이는 걸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 이게 개꿀이라고 죽어라 연양이도 내놓고 응격 되게 가슴 팍은 안 되는구나 야 잠깐만 쟤 키가 커서 링크가 상대가 안 되네 치사하네 키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공격을 못하는구나 야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화살이 한 번 더 쓰자 아 거리가 너무 가까웠네 아 괜찮아요 여러분 일상이잖아요 응 폭탄 폭탄 쓰고 죽는 거 일상이잖아 아 방향 그냥 어 괜찮아요 뭐 폭탄도 아끼고 가자 그냥 무기도 아끼고 지금 무기도 없는 상태라 싸워봐 안 될 것 같아 여깄다 올라가야 되나 자 어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바닥 내려 찍는 거 어떻게 점프해서 해야 되는데 잠깐만 보통 이런 거 그냥 폭탄 던지는 편인데 한번 해봐야지 핫 아 욕 뭐하는 거야 폭 어 아 아 아 어 야야 아니야 잠깐만 안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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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뒤로뒤로뒤로 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 뒤로뒤로뒤로뒤로 저 빛을 따라가면 되는건가? 폭탄이 이래서 좋아요 깔끔하거든 그러면 올라가서 날아가자 걸어가는거 극혐이니까 완벽하게 올라갈 순 없네 그래도 서있을 자리는 마련해주네 이거 돌 친절하게 아니 아니야 친절하지 않았어 친절한 줄 알았더니 이거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안되네 아 손해봤어 야 잠깐만 아 그냥 뛰어가 여기 뭐 그런거 없나? 상승기류 이런거 없나?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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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있다 있다 상승기류 없나 했더니 있네 가자 어디까지 가야될까? 어 저 오른쪽에 사당 갔던 덴가? 아니네 상승기류 하나 더 잘못 눌러서 떨어졌어 잘못 눌러서 떨어졌어 상승기류 상승기류 어 중간에 쉬는곳도 있긴 하네요 사당은 지금 잠시 제쳐두고 그럼 뭐해 저 위에 앉을 수가 없는데 어 잠깐만 이거는 어 이것도 뭐 잠깐만 이것도 쓰는건가? 아니네 중간에 상승기류가 계속 있네 어 깜짝이야 날아올라라 날아올라라 아 좀 일자로 천천히 내려가면 안되니? 어 어 어 어 잠깐만 빛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다행이다 뭐야 그새 활주머니가 다쳤어? 이거 버려 보자 아까 뭐 전기 뭐였더라 전 어 어 번개에 돌이 나타나 빛이 삼각을 그릴 때 번개에 돌이 나타나 아 아 잠깐만 아까 거기 야야야야야 잠깐 빛 따라가 이거 이 빛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거네 네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삼각형을 만드는 건가봐요 그래도 바닥에 뭐 있나 어떻게 만들지? 얘는 거리가 안되는데 높이조차 안되잖아 음 내가 빛을 내뿜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위로 올라가 보자 위에 올라가면 반대로 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저 빛을 어떻게 아 이걸 저게 저걸 조절을 했어야 됐나? 오기 전에? 아니야 방향을 모르잖아 그럼 제가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오 오 오 잠깐만 오 저기 뭐 하나 있다 오 설마 저건가? 저거가 두번째 렌즈인가? 그래서 저거 낮이라고 보이네 야 이거 지나가면서 너네 몸에 있는 거 뽑으면 안되냐? 아 아주 좋네 아주 좋네 야 이 친구들 공석이 느려서 아 여기 아까 출발하는 데인가? 아니 내 옆길로 와서 그런가? 길을 모르겠네 아까 만났던 애들이 여기 아 그런가? 아 맞네 출발했던 곳이네 야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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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마 싸우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클릭도 안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뭘까 일단 따라가 볼까 근데 아까 보니까 따라가다가 빛이 없어져서 그냥 일자로 가는게 맞는건가 가다가 빛이 사라지잖아요 이거봐 이 끝자락을 가는게 맞을까? 아닐거 같은데 아 아 아니면 다시 가면 되지 뭐 아 아파지지지지 어디가 끝이지? 여기 여기 여긴 빛이 없어요 뭐야 방향이 틀린건가 어디까지 가야하는거지? 자 여기가 정확하게 일자 더 가봐 삼각형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쓰읍 저 렌즈가지고 삼각형 뭘 하는게 있나? 여기도 따끈따끈 초가 자라고 있네 아 왜 자꾸 벗어나 살짝만 살짝만 틀어져도 바로 버비를 벗어나네 빛의 끝자락이 닿질 않는데 나 이러다가 맵 끝으로 가는거 아니야? 어디가 끝일까? 이제 뭐 보이지도 않는데 아 덥구나 어쩐지 어어 신기루 뭐야 저거 아지랑이가 비어올라 다시 돌아갑시다 아 뭐 돌아갈 수 있어야 말이지 맵이 안보이는데 뭘 돌아갈 수 있어야 말이지 갈 수 있대 아무도 없잖아 죽자 죽을때되면 죽자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고 다시 가는게 맞겠네요 날 죽여줄 사람 어디 없나 애들아 날 죽여줘 오오 진짜 세다 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어 털썩 다시 가죠 아 여기 몬스터들 세네 아니 스토리 라인대로 따라 여기 말고 다른 데부터 가야 되나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아까 그 자리잖아 아니 도르마무 잠깐만 이제 빛도 안보여 심지어 여긴 어디 난 누구 큰일났다 어디지 없어 없어 빛이 없어졌어 어디야 큰일났다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낮이라 안보였던건 아닌거 같아요 아까 보였거든요 내가한테 꺼진거 아닐까요 저 불빛은 뭐지 죽는 죽을거 같은데 일단 먹어볼까 좀만 좀 연명해볼까 이거 입어도 달라지는건 없던데 아니지 이열치열 모릅니까 이열치열 모르시냐구요 오 오 여기 뭐야 나 빠져 오 여기 어디야 오 잠깐만 이렇게 살았으면 아 살았으면 이런거 먹어야지 오 나 왜 바지 안입고 있는거 같지 바지 입고 있네 저건 뭐지 방금 내가 뭘 본거지 방금 무슨 모래속에서 악어가 나오지 않았나요 악어가 전부 한걸로 봤는데 아 여기 그 친구들 사는곳인가보다 아까 그 트레일 저기 뭐야 내용에서 나왔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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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ent 트와이스 아니아니아니 Janeiro 얼굴이 안보이잖아 얼굴이 보여야돼 이렇게 보여야돼 사진작가 정신을 발휘해 여기서 숨어있다가 얼굴을 보일 때 사진을 찍는거야 내 아 이거 오리너구리 같기도 하고 몰 드래고 아 얼굴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 저 가운데 누가 있어 여행자가 갇혀있어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건가 어쩔 수 없잖아 가까이 갈만한 능력이 안된다고 지금 못싸운단 말이야 아 여기는 배밖에 안보이나 같은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얼굴 앞쪽을 좀 보여주지 않을래? 이건 좀 선명하다 오케이 교체해 교체 오 저렇게 생겼구나 됐어 가야지 지상화 발견 지상화 발견 지상화 발견 지상화 발견 알아서 잘 탈출하시길 어 이거 뭐지 모래사자 고기 나오는 애들인가 무기가 지금 꾸져가지고 이쑤아 못잡겠네 봐준다 내가 착하니까 봐준다 타는 애인가? 타는 애이면은 아마 조용해지는 물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쑤그리고 다가가도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밖에 피오르는 아지랑이만 봐도 진짜 더워보인다 아 빡세네 깜짝 놀랬잖아 이걸로 싸워볼까? 어우 너무 약해가지고 이런 애들은 불타는게 제일 힘들겠지 어 어 가까이 왔는데 잠깐만 피가 없었어요 불 때문에 더 그런건가? 여긴 어디지? 다시 가야겠네 아 이거 물인줄 알았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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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싸울 마음이 없다 돌아가 그래 돌아가 오지말라 용사도 사람이야 살아야지 아 여기 빛 비춰주고 있네 여기 가까이 오니까 빛 보이네 어 잠깐만 저 사당을 향해 빛을 비추고 있는건가 지성아 말고 아니야 지성아 아씨 아 사당부터 가 저 사당인가 저 사당을 향해서 비추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야 위에 올라가서 좀 확인해 근데 저거 찍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닌가 저 사당 내가 갔던 사당은 아니다 아 이거 지도를 볼 수 없으니 앞으로 무조건 앞으로 몬스터가 있어 저기 몬스터 있는 곳이야 어 근데 잠깐만 내려오나? 올라가는 길이 없나? 얘들아 여기 막 폭탄있던데 너희들끼리 싸우면 안되니? 어 뭐야 왜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이거 여기는 저런 판자를 하나 가져와야되 다시 한바퀴 돌아 여기 사당 빡세다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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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그냥 벽을 타는게 낫겠네 아 발판이 필요한데 잠깐만 게이지 채우고 게이지 채우고 벽타고 올라가봐 아냐아냐아냐 게이지 채우게 아냐아냐아냐 게이지 채우라고 자 잠깐 뱅글뱅글 돌아요 우와아아아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와 지들끼리 싸우다가 막 뿌려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야 여기 올라가야돼 일로 올라가야돼 여기로 올라가야돼 여기로 올라가야돼 좀만 좀만 제발 좀만 잠깐만 좀만 있게 해줘 여기 답답해 죽겠네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상자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부유물들을 밟고 가야 되는데 아 그런가 아 그냥 그걸로 쓰기 싫어서 지금 이러는 건데 아 나 그거 쓰기 싫어서 이러는 건데 아 잠깐만 위에 올라가서 확인했어 이쪽에 없다 아 이쪽 아냐 아냐 잠깐만 저 오른쪽에 하나 있고 반대쪽 오른쪽에도 하나 있어 아 뒤에 있었어 사당사당사당사당 사당 사당이 제일 안전하지 아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능력을 까먹을까요 야숨에서도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야숨도 원래 이런 뭐야 나 왜 다 벗고 있지 도구를 가진 채 침입하는 것을 금한다 뭐야 맨손으로 싸워야 돼 맨몸 전투 해피 어렵네 아 뭐 이정도는 점프 아 저 몬스터 눈을 피해서도 가야되는구나 어쨌든 회피니까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너 너 무빙 잘 치잖아 야 야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도망쳐 도망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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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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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꺼져, 저리 꺼져!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저쪽이야, 저쪽이야. 저쪽인가봐. 어, 근데 이 상자는 뭐지? 아, 맨몸이라 할 수 있겠다, 잠깐만. 어어어어, 야, 여기 보물 상자는 없니? 보물 상자는 없니? 보물 상자를 가져가고 싶은데? 아, 문이 안 열렸어, 문이 안 열렸어.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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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어어어어! 어, 뭐 다음은 불 나오네? 됐어. 잠깐만 기다려 봐. 여긴 과신네. 어디로 가야되지? 야야야야, 뭐 밀어 밀지마. 뭐하는 거야. 아! 그러게요. 저 친구들 불에 닿으라고 반대편에 있어야겠네. 다시! 아, 다시. 다시! 아이, 복잡하네. 그냥 무기 하나 지워주지 왜. 맨몸 싸움을 왜 만든 거야? 굳이. 아, 더위가 다 아깝네. 아, 더위가 다 아깝네. 무기는 준다고요? 어? 아, 뭐 던지는 걸로 해야되네. 던져서 해야되네. 던져서 해야되네. 던져서. 던져서 해야되네. 그래, 활 쏘는 녀석 제외 이루와. 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야, 잠깐만. 불타라, 불타라 이것들. 불타라. 불타라 이것들. 어? 아!! 던지..돈..돈지려고 했는데! 던지려고 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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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녀석들 처리하는 건 맞는 건가봐 야 이거 화살 가지고 싸우면 안 돼? 화살로 첩첩 찌르면 되잖아 야 화살로 찌르는 건 어때? 언제 죽어 언제? 언제 죽는 거야? 아 내가 맞았어 미친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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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이 좀 센데? 바보 어 무기 있다 어 무기 있다 드디어 드디어 싸워 드디어 싸워 오 드디어 싸워 오케이 와 드디어 싸우네 내려와 내려와 이 자식 야 치사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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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집어던져야 되나? 뭐야 아씨 거리가 안다네 하앗 아우씨 아이씨 안내려와? 벽을 탈수 없단 말야 내려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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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나? 아무것도 없네 아 저기도 하나 있네 쟤부터 잡자 어 팔 주었다 팔로 싸우면 되겠다 능력이 된다고? 무슨 능력을 쓰라는 거야? 아 저기 위로 뚫고 올라가라고? 여러분 맞다이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 맞다이 까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 아 위로 올라가면 눈앞에 있으니까 바로 나가 바로 나가 때려 때려 이게 제일 쉽긴 해 도구의 사용을 허락하마 허락 없어도 허락 없어도 쓰고 있었다고 어 내 에너지 아 처음에 들어올 때 옆에 무기 있다고요? 아 맞다 나 꼭 그걸 나중에 알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꼭 나중에 알더라고요 내 무기 잔뜩 써놓고 나중에 어 뭐야 여기 무기 있었잖아 내 거 소비 다 하고 이러니까 내가 가난하지 와 와 씨 뭐야 이거 개쎄 보여 야 나뭇가지 이런 거 버려 일부러 돌덩이 채우려고 개쎄다 와 와 대박 이거 메고 다닌 사람들 봤는데 아 근데요 좋은 무기라도 나중에 부서진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 하 강화 강화해볼까 이거를 최강의 무기로 만드는 거야 제일 센 거 뭐 있냐 뼈 중에 제일 센 거 4 10짜리 아 얘 잡는 거 힘들었는데 10 15짜리 넘나 10짜리가 끝인가 아 15짜리 있다 하염 리잘 포스 공격용 50짜리 붙이라고? 부서지면 얼마나 허무할까 22짜리 맞아 50짜리 찾았었지 40 아 기부도에 뼈가 40이야? 아 아야 아 아우 아파라 무릎 찢었어 고대칼날 무기로 쓰기엔 아 이거 화살에 붙여서 쏘는 용도? 아 근데 화살에 붙여서 쏘는 용도로 쓰기엔 너무 아깝다 한 발밖에 못 쓰는 거잖아 그쵸? 이거 기부도에 뼈 열심히 모으면 되겠네 너무 귀하니까 이걸로 쓰자 이거 좀 많잖아 이거 일단 두고 뼈 따고랑 연결해보자 아 이건 아 이건 연결이 안 되는구나 이미 이미 이런 무기는 다 스크래 빌드가 돼있는 무기구나 아 뭐야 빨리 좀 말했어야죠 빨리 좀 나 이거 찾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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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찾기 전에 알려줘야죠 그거 안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 이 사람들 골 때리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라는 저 마음씨 감동스럽네 이 악물과 안 알려주네 혼수하라고 혼수 혼수 해주라구요 왜 혼수 안 해주냐구요 아 이제 추워 됐어 아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당은 찾았지만 약간 빛의 방향이 밤 되니까 안 보이는 거네 밤 되니까 안 보이는 거네요 밑에 달린 탑이 어딨어? 탑? 무슨 탑이요? 아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엔 밤에 움직이는 건 좋지 않아요 좀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죽어라 이 자식 모래폭풍에 갇혀라 어 찾았다 어 보이네 밤이여도 나도 음 아 아 너를 친구 어디 있는지만 보자 너 친구 멀리 있으면 안 데려다 줄 거야 여기서 친구 잃어버리면은 이해는 좀 되는데 어디 있어? 저어 저기 흐린 연기 저어 눈에 보이는 듯한 저 연기 이거는 모래폭풍 거치고 너 찾으면 그때 다시 올게 퀘스트 깨면은 모래폭풍이 거칠 테니까 그때 하자 넌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어 자 쭉 따라가 도망쳐 도망쳐 아니지 무기를 시험해 볼 때가 왔어 이 무기는 지금 안 써도 된다 생각해보니 얘네는 이런 걸로 때려도 죽는데 머리만 깨면 되거든 아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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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남의 몸을 밤에 몸뚱아리를 밤에 몸뚱아리를 어찌보면 이 친구들이 제일 가성비 좋은 거 같아 가성비가 제일 좋아 너는 나무끼리 합쳐 하자 그냥 원래 그냥 쓰려고 만들어놨던 건데 든든하면은 덜 부서지겠지만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가 아니 근데 여기서 끊기는데 끊겨도 그냥 가야 되나 다시 돌아가자 여긴 뭐지 몬스터가 있는 덴가 이거 상승기를 좀 한번 타봐야겠어요 이거 타고 주변을 좀 탐색해봅시다 멜론 멜론 썰롱 멜론 가져가야지 오! 상자 상자 야 상자가 아니라 폭탄이구나 아이씨 상자가 아니라 폭탄이네 앗! 앗! 보자 빛이 저쪽을 향해 쏘고 있는데 저쪽 끝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높이가 안 돼 이건 높이가 안 돼 탑 앞에 뭐가 있다고요? 어디요? 어디 탑 앞에? 작은 탑에 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봤자 이게 뭐지? 했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어 뭐지? 몬스터 있나? 이랬는데 몬스터 있는 데가 아니었네 저거 방향 조절하는 거 같은데? 뭐 아무 변화가 없는데? 돌아가는 거니? 더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건가? 더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건가? 어아아! 아 깜짝이야 반대로? 아 이쪽? 이쪽인가? 반대면 이쪽? 이쪽인가? 오오오오오 떨어진다 내가 보기엔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반대구나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이걸로 빛 조절하는 거였어 그래 이거였어 에헥 오! 뭐야 한 번에 끝이네? 대박 대박 이거 한 번에 끝이야? 야 그러면은 저 가운데로 가야되나? 삼각형의 자 보자 뭐라고 써져 있었죠? 삼각을 그릴 때 번개의 돌이 나타난다 번개의 돌 번개의 돌 돌 이 안에 있는 돌 중에 하나 번개의 돌이 뭘까? 으음 흐음 흑 쯔식이는 어디를 쏠려고 너 이거랑 붙이자 아 됐어 번개의 돌이 뭘까? 어 여긴가? 뭔가 신전처럼 생긴 느낌인데? 여기 뭐야 뭐야 이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여기가 맞는데? 번개의 돌이 뭐지? 번개 열매라도 던져볼까? 번개에 관련된 거 있나? 번개 관련된 거 있나? 윗 돌 그럼 다시 원래 원래대로 가야되나? 아니 뭔가 번개 스파크가 있으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번개가 쏟아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쏜 거였는데 아 그럼 별민족 사실 원래 기둥으로 돌아가야되나? 그럴까? 저쪽 타워로 가볼까? 저쪽 타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연결된 거잖아 아 아니 빛이 삼각형으로 돼있는데 길은 세 갈래잖아요 어차피 완성이 안 돼있다고? 아 그러네 나 왜 너무 자연스럽게 완성돼있다고 생각했지? 화살 내나? 화살 내나? 무기 내나? 어 야 너 무기 뭐야? 뭔지 알고? 아니야 화살 없으면은 필요 없어 나네 미안하지만 너는 화살이 없으면 쓸모가 없단다 난 되게 삼각형 돼있는줄 알았어 한 번에 된줄 가자 어 왼쪽에 사당있다 오호 왼쪽에 사당 발견 잠깐만 여기 안착하면 어떻게 올라가냐? 벽을 뚫어야지 어떻게 올라가겠어 앗 얘도 여기 뭐 있는데? 아 이거 센 순서로 바꾸니까 개불편해졌네 아 다시 다시 정렬해야겠는데 어 구멍 뚫었다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돌은 뭐지? 이..이게 뭐야 이거? 어디에 쓰던거지? 일단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방향 아이고 방향부터 조절을 해주고 굿 아 어 밑에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녀석들이였구나 자 이거 어떻게 위에 누가 이렇게 다 분질러 놨어 누구야 이거 누가 범인이야 누가 이렇게 다 뿌셔놨어 아니 뿌셔놓은 데다가 묻어놓기까지 했네 한 번에 다 붙여 일단 뭐가 됐든 갖고 올라가려면 다 붙여서 갖고 올라가요 자 어떻게 올라가야되지 너도 천장에서 필요할거 같으니까 아니 잠깐만 그쵸 두번이라면 안되죠 다 붙여 다 붙여 일단 붙여 아 링크 더워 링크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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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는 안 바꿔도 되는데 자꾸 위에 바꾸나 하나짜리 칠.. 칠 분짜리 먹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일단 먹어 아.. 어 냄비 있어요 아 냄비 있어요 냄비 있어요 아니 필요할때 만들어먹으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필요할때 만들면 되는거 아니에요? 필요할때 만들면 되지 어..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얘네들을 어떻게 올려야되냐 잠깐만 다 흩어지나? 야 기다려봐 다 흩어지고 위로 올라가나? 다시 원래대로 돌려봐 이걸 이렇게 두면 인정 아닌가? 흠 아닌가 이거 묻혀있을 때 아냐 도움보기 도움보기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도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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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그냥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 같은데 뒤집어 볼게요 앞뒤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무슨 에너지 발산하는 건가? 이거의 존재를 모르겠네 이게 뭘까? 어느 사당에서도 발견해 본 적이 없는 거라 저 옆에 사당을 먼저 갔다 와야 되나? 야이씨 뭔데 이거? 이러면 꺼지기 때문에 안되봐 뭐냐너? 위에 모터에 달아야지 돌아가는 건가? 어 에너지 쓴다 잠깐만 뭘 에너지 발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바람이 막 나온다 보단요 그냥 잠깐 에너지가 이렇게 생길 때 나오는 바람 아니야? 여기 모래 사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올려야 되지? 분명히 안될 거 아니야 그치 안되지 아니 봐봐 여기 있는 거 사용을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꺼내서 쓰면 안되나? 그냥 저기 저기 내 거 꽂아놓고 돌리면 안 돼? 뭐 무기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무기라도 하나 붙여서 안되나? 이거 꺼내고 과연 이 작은 게 미뤄질까요? 아 통과가 되네? 하하 아예 통과가 돼버리네 음 음 뭔 소리야 파워 어택? 뭔 소리야 돌을 이거 근데 밑에서 아 잠깐만요 얘네들 이렇게 공중을 올려야 되나? 저 옆에 기둥.. 아니야 쟤네들 걸로 공중부양이 안될 것 같은데 저게 스크래 빌드가 될까요? 이거는 스크래 빌드 안되지 않아요? 안되네 스크래 빌드하면 뭔지 이름이 뜬다고? 돌로 뭘 때리라는거야? 아 돌을 붙여가지고 해보자고? 돌은.. 이런식으로 깨게 만들어지지 않았을텐데 분명히 돌을 때려서 스킬로 위로 올라가자 뭔소리야? 돌을 때리라니? 뭔소리야? 돌을 때리라니? 뭔소리야? 이걸.. 이걸 쓰라는 말 아니야 이거 쓰라는 말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거는 비행선이 아닌데? 이거 봐 비행선 아니잖아요 이거 공중부양을 하는 애도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거 막.. 무슨 말이야.. 붙일 수 있는데도 없는데.. 때린 뒤에 능력을 뭐 써요? 때린 뒤에 능력을 쓰자고? 무슨소리지? 때린 뒤에 무슨 능력이요? 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시도를 하기 이전에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걸로? 이걸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놓으면 날아간다고요? 아 공중부양하는 애구나 아아 아 능력을 이제 알았네 아아 잠깐만 그러면 높이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냐 어느 높이 정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군요 처음 보는 녀석이랑 계속 바닥에 있길래 도대체 뭔가 했네 잠깐잠깐만 배터리 이거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잠 배터리 배터리가 있구나 아 알겠어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지 추가하면 되긴 한데 추가하면 되긴 한데 잠깐만 잠깐만 저기서요 아 나 이것만 한번 해봐야겠다 얘가 높이를 최대로 올려도 이것까지가 안 닿잖아요 여기도 올라가지나? 어긴 안 올라가지네 그니까 아 두 번을 잠깐만 두 번 써야되나? 네 이거를 여기 아이씨 이거를 일단 공중으로 뛰어놔치면은 여기 올라가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거 아 저 파여있는 곳이 혹시 설마 이렇게 올라가라고 파여있는 건가 헉 내가 계단 아 벽 타고 올라가자 벽 타고 점프하면 되겠지 뭐 철 퐝 퇴 호 호 호 호 어 아잇 이런 다시 요 올라가자 오 야 잠깐 올라가서 저거 가져가야되 으아 내려와 내려와 다시 올라가 굳이 이거 타고 안 올라가고 저거 타고 올라가도 되는데 난 왜 이걸 타고 있는거지? 이 정도면 되겠.. 아 잠깐만 한번 내려놓자 잠깐만 배터리 한번 채워 배터리 한번 채우고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 아 이거 근데 이 부유석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면 나처럼 헤맬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면서 헤매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야 너무 순서 없이 와서 그런가 여기서 잡을 수 있으려나 아니지 아 아 아빠야 에 됐다 됐어 자 하나씩 조립하자고 아 아 불편하지만 대충해 불편하지 불편하지만 대충해 쇠 부분이 바깥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움직일 수만 있으며 움직일 수만 있다면 움직일 수만 있다면 뭐든 상관 없지 가운데되는 맞추자 이때 가운데나 맞추자 가운데나 맞추자 아 여기 꼭 4개 다 붙여야되나 돌아가는데는 지장 없는데 하나만 있어도 되는거 아니야 안되네 이걸 또 안되게 만들어놨네 아 이러면 돌아가겠지 아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묻혀도 돼 오 움직인다 됐다 이제 돌아가겠지 설마 반대로 꽂았다고 안되는거 아냐 아 더위가드 어 추운거야? 아 추운거구나 위치 제대로 안 맞췄다고 안되는데 됐어 이제 되겠지 됐다 와 잠깐만 그냥 돌리면 안되지 보고 돌려야지 야 잠깐만 위치 보고 돌려야지 빛이 여기야 빙글빙글 오 튤리야 너 재밌겠다 너 비행 잘한다 오 됐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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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그 자리 맞네 근데 아까 그 자리는 맞네요 뭐 뭐 뭐 뭐야 아 마냥 좋을게 아닌게 저 친구랑 싸워야되는데 아 능력치가 부족한데 아 능력치 부족한데 싸울 수 있으려나 일단 안보이지만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내려가 가운데니까 됐다 아니 바람의 신전은 제일 초반이니까 그건 진짜 초반이니까요 초반 보스일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웬만하면 안온다니까 젤다 젤다? 링크 아 타고 다니는게 맞네 보았느냐 링크 젤다다 어 들어갔어 어 뭐 없어졌어 에잉? 어디갔지? 사실 이 게임에 최고의 빌런은 젤다가 아닐까?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젤다가 빌런이야 붉은 기둥에 빛이 바라는 모습을 보고 서둘러 달려왔건만 젤다로 보이는 뒷모습 두번째다 보니 우연이라 생각하긴 어려우나 지금은 어쩔 수 없군 링크 그대가 벽화의 수수께끼를 풀어 이걸 나타나게 한건가? 대단하구나 그 벽화에 의하면 그 벽화에 의하면 분명 번개의 돌이 나타나 길이 열리리 내 번개를 시험해봐야 하는건가? 아 또 화살 쓰게 만드네 너도 막타충이니 혹시? 온다 온다 보스 온다 온다 그가 온다 보스 오 뭐야 보스가 아니에요? 아 보스는 맞네 오 뭐야 저 저 핑크색 핵 뭐야 저거 설마 수많은 수많은 몬스터를 뿌리치고 저기를 부숴야 하는 와 저거 부숴야 되는구나 그니까요 괴물 나오는데 번개를 다루는 힘 번개 공격 가자 뭐해 뭐해 어 그치 따라와 우리 싸우러 가야돼 화살이 화살을 여기서 다 쓰겠네 화살 파밍을 그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화살 여기서 다 쓰게 생겼네 번개의 신전 고대 벽화가 가리키는 곳 저거 터뜨리면은 보스 나오는 걸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왜 뭐지 가까이 가도 되나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일단 옆에 있는 녀석들 부터 없애버립시다 어 타격이 없는데 너랑 붙어야 쓸 수 있니? 그냥 쏘면 되나? 아이씨 널 누르고 쏴야 되는구나 번거롭네 오 아 이걸로 들어가는 거구나 으 으 으야 어우 너 말고 시리야 으야 으야 으악 졸라 못 새겼어 으읍 지끌어 뭐야 저거 나방 푸사이저 나방이래 푸사이저 나방 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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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아아 야 나 근데 활 잘 못쓰는데 큰일났네 어 린크 아씨 공중에서 싸우면은 나름 편한데 피하기 아 땅바닥은 달래기가 느려서 워밍업 워밍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데나 맞춰도 된다 아 아 아 야츠와 도코다 야츠와 도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미친 뭐야 이거 아니 데미지 뭐야 데미지 진짜 돌아버리겠네 방어력 상승 야 이거 먹어 아 아 아 나 지금 나 화살 몇개 없으니까 좀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어 아 으 뭐야 색깔 변했어 안 돼 내 화염 열매 화염 열매가 날아가버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지 아 92개나 있는데 몇 개 없다고 저는 거의 한 몬스터의 한 20개씩 쓰는 사람이라 무슨 소리시죠 20개 넘게 쓰는데요 뭐 어디갔어 도망갔어 맞아요 한 마리 잡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여성은 꼭대기까지 도망쳤나 유적 안에서 위로 갈 방법을 찾는다면 여성을 쫓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설마 너도 공중에서 싸우니? 링크 진입경료를 찾아보자 야바 언 이거 메인스토리 어 어 어 어 이거 뭔 소리지 어 어 어 어 어 아 쟤네들 나오는구나 아냐 가운데 핵을 너 얼마나 센지 보자 싸워봐 싸워봐 아 aw 아 응 쟤네들을 쓰면은 됐고 하나 터지고 아 기껏 방어력 먹었는데 저렇게 도망갈 줄 알았으면 안 먹는 건데 야 너 왜 내 옆으로 안 오고 자꾸 도망가 번개 쏴야 된단 말이야 야 아니 자꾸 어디가는 거야 저것부터 없애야지 한 번 더 가운데 있는 거 없애게 이리 와 아 어디가 됐다 됐다 들어가자 저런 애들 무시해도 돼 들어왔다 신전 1층 상자가 막 박혀있네 넌 꺼내야지 아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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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해 머리 고구모 입새 부채 어 이게 뭐야 귀엽다 어 나 방금 무기 버리지 않았나 됐다 시원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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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지 아 귀찮게 하네 진짜 이것들 귀찮게 하네 부채로 한 번 날려봐 바닥에 누워있으면 약한 것 같네 바닥에 누워있으면 약한 것 같네 이걸로 일어설 수가 없다 어 이거 하니까 일어서질 못하네 와 가네 기별도 안가 아 얘네들 역시 화살인가 고마워 고마워 이제 니가 좀 싸워봐 고마워 화염도 들어가려나 화염도 들어가려나 화염도 도움이 됐네 사막에 살면서 열에 약하네 어디 뭐 부시고 가야되나 여기가 아닌가 여기도 부채가 있나 어어 그렇지 이런거 일일이 다 부셔봐야돼요 그래야 화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사당 아 이거 내가 버린다고 내가 이런 형태의 사당을 했었다고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치 근데 나 혼자 올라가면 쟤가 따라올 수 있나 높이가 높은 모래로 아 그냥 얘네들을 좀 없애볼까 아 부채 부채 뭐 아무것도 없네 바닥으로 들어가니? 아하 모래 없애 아 여긴 없네 하나 더 갖고 가고 싶다 부서지면 안 부서지게 해야되긴 하지만 오 동그란문이었어 의외인데 밑으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구나 부기창을 그렇게나 늘려놨는데 부기창을 그렇게나 늘려놨는데 너 한번 껴보자 사거리 진짜 길어지겠지? 개꿀 사거리 개꿀 역시 사거리 긴게 최고야 이런데선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 불 들고 가야돼 가자 불 붙이려면 불 들고 가야돼 내가 왔다 헉 진짜 깜깜하다 이거 들고길 잘했네 오 저기 막 불 나오는데 이거 뭐야 음 역시 내 사랑 폭탄 폭탄으로 되려나? 어 안되네 이거 미는 건가? 안 열리는 건가? 그냥 지나갈 수 있나? 아 뭐야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 아야야야 아 놀래라 가가 니가 가서 싸워봐 쟤네는 저 갑옷을 먼저 벗기고 싸워야 싸울만 하기 때문에 쟤네는 저 갑옷을 먼저 벗겨야돼 저걸 벗겨야돼 어 화염은 많아요 화염 넘쳐 흘러 괜찮아요 양손검 아 무기 이거 깨는데도 오래 걸리겠네 어 뭐가 이렇게 많지? 이거 왜 이렇게 많지? 뭐야 이거 의외로 많이 갖고 있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었지? 괜찮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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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망했군 아 아 저 녀석 저번에도 잡았는데 저거 5개짜리 5개짜리 다 먹었나? 아니 우리 애들은 왜 안 내려오니? 야야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야 함바콧인데 깝치기는 어! 어! 야 어디갔어? 야! 야! 너 무기! 아 있구나 아 깜짝이야 나 이거 잃어버린 줄 알았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씨 잘못 주는 줄 알았네 아 나 무기 잃어버린 줄 알았어 아 나 무기 잃어버린 줄 알았어 아 나 무기 잃어버린 줄 알았어 왠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먼저 태워 먼저 태워 이 화는 ... ... ... ... ... ... ... ... ... 아이고 그 잘... 붙어 있을 때 좀 조심해 줄래? 너네 둘 다 A이기 때문에 A키 눌러야 돼서 오 씨 문 열렸다 가자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 아잠깐만 가자 뭐야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지 중간에 길이 있나 여기가 길인가 밑엔 아무것도 없구나 일단 올라가자 뭘 써야될 멈추면 되나 능력 쓰면 되나 안 터지는 줄 알았는데 터지네 엉망스럽게 그거 써야겠다 이걸 써야 뭐 돌아가는 뒤로 돌아가 가자 설탕 뿌린 바나나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줬어요 자기가 만든 요리라면서 어떻게 가야 되지 능력으로 가는 건 맞나 위로 올라가나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1층인가 어디까지 올라가 어 안녕 아 바깥이구나 바깥이셨어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 이건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런 것 같아요 가자 끝 끝 끝 끝 어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 맞아 왜 그냥 구멍인데 뭐야 아 왼쪽에 길 있다 잠깐만요 됐다 여깄다 여깄다 아 뭐야 이거 굳이 안 써도 옆에 길로 붙어서 오면 되는 거였네 어 빨리 와 어 근데 나무 아살이 불에 안타네 아 설마 이런 데서 막 싸우라는 거 아니겠지 어 이리 와봐 너 능력 좀 쓰자 한 번 더 써야 되나 안 열린 건가 맞는 거 같은데 터트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냥 가는 건가 그냥 가자 가는 길은 있으니까 오 뭐야 오 뭐야 어 어 아 아잇! 이.. 이.. 저.. 아니.. 여기 불타는 것도 그냥 잠깐이네 어 이거 뭐야? 이거 불 나오는 거? 이걸로 할까? 방금 뭐였냐? 야 방금 뭐였어 데미지? 아니 내가 오기에는 아직 빡센 곳이긴 한데 데미지 미쳤네 튼튼한 조나니움 공 이거를 버려 이거를 버려 아아 널 말고 이거 버리고 화살 11짜리를.. 이게 좋은 거겠지? 일단 버려.. 버려놓고 버려놓고 저게 더 별로면은 잠깐 하면 되지 아니 부서질 거 같은 걸 버리면 되겠네 이걸 버릴까 그냥 그래도 새 거가 나으니까 좋아요 안녕 그리고 다시 바꿔서 왕왕왕왕왕왕 아 아씨 누워라 이 자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버렸어 저 마갈놈이 자식이 저 자식이? 내 창을 받아라 내 창을 받아라 으이씨 죽어라 몽기 딜이어도 싸울만 하다고 됐다 됐어 됐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아니 이걸 부셔버리면 어떡해 부채 없단 말이야 분명히 저 안에 아이템이 있을텐데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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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도 된다고 검 두 개 붙일까? 됐어 이쑤시개 진정한 이쑤시개 완성이다 아 분명히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저 안에 조명있나? 아니 이건가? 뭔가 반사판? 맞네 잠깐만 잠깐만 혁! 알 아 뒤로 와 잘 안보이는데 그냥 이거를 정면으로 하고 내가 올려야겠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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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따라 올라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피를 좀 채우고 풀피로 다녀야돼 풀피로 뭐지? 사방? 링크 링크 마을의 벽화가 인도하려고 한 곳은 이 신전의 틀림없다 이 신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거 어딘가에 그 목소리의 주인이 이 바람이 이 바람은 뭘까? 궁금하면 타봐야지 뭐하라고 만들어놓은 바람이야 이거 뭐하라고 만들어놓은 바람이야 이거 바람이 너무 약한데 이거 뭐지? 그냥인가? 내놔 아이템 내놔 내놔 뭐 없나? 이거 뿐이네 들어가자 오 워프가 열렸어 뭐야 에? 뭐지 이 바닥? 지금 약간 움직였는데 약간이 아닌데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군 거의 들려야지 거의 나의 시손이요 워가 시손이요 시손이요 올라가나보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나보다 엘리베이터 번개의 힘을 4개 축전지에 닿으면 장치가 깨어날 것이다 엘리베이터 아하 아 여기도 배터리 모으는 거네 열쇠 모으듯이 엘리베이터 이번에 확신이 들리는군 부르고 있는군가 4개 축전지에 번개의 힘을 담으란 말이지 조금 전 바깥에서 싸우던 몬스터는 이 신전 위로 도망갔었지 그리고 목소리는 장치가 신전 꼭대기로 이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인도를 따르던 녀석을 잡을 수 있겠군 게다가 목소리의 주인의 진이도 알 수 있을 터 링크 나를 정상까지 데려다 줬으면 한다 너도 찾아 어디서 명령이야 너도 찾아 친구를 하지 않았어? 우선 그 목소리에 따라 4개의 축전지를 찾아야겠구나 자 봅시다 일단 1층에 하나 4층에 하나 2층에 하나 1,2,3,4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면 되겠네 반대쪽 아 저쪽이구나 저기는 들어가는 길이 왠지 1층이 제일 마지막일 것 같아 2층 먼저 가자 지도상 옆에 있는 데가 저 문 안쪽이에요 길이 있다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아 여... 아! 이게 1층인가? 이... 뭐지? 이거랑 연결된 데가 1층인가? 아니네 계단인데 다 어디서 나와? 어 뭐야? 뭐 뭐 뭐 뭐 어디서 나와? 뭐야 뭐 어디서? 이거 같은데 이거 안 터지는 문인데?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야 뭐야 오지마 아 저 귀찮게 하네 너 거기로 올라오면 내가 내려갈거지롱 ㅎ 너무 약해서 잡는데 오래 걸려 거울 방패 이게 뭐야? 이 방패는 뭐지? 그 반사하는 방패인가? 이거 불 나오는 거 꽤 쓸모있었는데 이걸 버릴까? 사실 방패도 안쓰는데 거의 뭐 수지품일 뿐이라 하늘 섬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여기도 난리 아니겠네? 이건 계단이고 여기가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지? 부실 수 있는 문도 아니고 그냥 열어야 되나? 이걸로 열어야 되나? 아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부숴야 되는 줄 알았네 어서와 빨리 빨리 와! 아하 증랄 굶 떠가지고는? 첫 번째 완료 이게 축전지 그래 세 개 아니 문 문 문은 열어주지 친절하지 못하네 자 이제 2층으로 가야되는데 어 화살 화살 음 어 2층 여깄다 대신 가서 싸워 대신 가서 싸워 아니 이건 무조건 어그로가 주인공한테 끌리게 되어 있더라 그치 싸우는 친구들한테 어그로는 절장 소금 치사하게 치사하게 여기 왔으면 좋은거 가져가야지 bought 여기 왔으면 좋은거 가져가야지 1층은 여기였지 이건 어디서 들어와야 되는 거냐 진짜 완전히 가운데인데 가끔 끌리는 것 같아요 가끔 불도 나오고 아 위에서 떨어지는 거네 아 이거는 위에서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 레이저 떨어지던 것처럼 날아서 내려오는 건가봐요 여기 일단 나중에 오고 3층 올라가자 저거 뭐야 저거 뭐죠 어 저거 그거다 불빛 반사하는 거 저거는 지금 불빛이 있어야 쓰는 거니까 한층 더 올라가서 4층 좋아 4층부터 해봅시다 어 근데 이거를 이거 불빛 받는 거 있잖아요 되게 포크룩스처럼 생겼다 어 찾았다 위에 올라갈 길 이걸로 되나 이걸로 되나 이걸로 되나 아 미안하다 이거 부서질 때까지 싸우고 이거는 내 구도가 센 편이라 잘 안 부서진다고 잘 안 부서진다고 이걸로 들어가고 꺼내고 꺼내고 내려놔 빛 나오는데 찾았다 아 잠깐만 자 이제 이거 순서를 맞춰야 되는데요 한 방향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됐을 것 같고 음 됐고 음 됐어 이쪽도면 됐지 어 좋아 좋아 굿 저기도 빛이 가나 저기도 빛이 갈 거야 한 바퀴 돌려 돌아라 3층 빛 가라 나이스 이제 저기가 떨어지는 공간이 있으려나 아 저거 또 뭐지 올라가자 아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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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우니까 혹시 또 배신 때릴 수도 있어 잠시도 그거 할 수 없는데 이거 약간 손 닿을 곳에 둬야겠다 항상 의심해야 돼 앞으로만 가면 되지 왜 왜 부딪치고 날냐 어 여기도 불빛이 필요하네 돌 돌 흑 흑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걸 유인하려고 하는데 유인이 안 되는구만 유인하려고 하는데 유인이 안 되는구만 귀찮네 두 명인가 어어어 내 고도가 좋아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 먹어야지 아 아 아 아 쟤네들한테 한 번 맞으면 그냥 나가리란 말이야 하트가 없을 때 바로바로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면 어떡해 여기서부터 나오면 어떡해 여기서부터 나오면 어떡해 여기서부터 나오면 어떡해 말뚝이 있네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무기 개꿎였어 무기 개꿎였어 아 난 한손무기가 제일 좋은데 활 버려 활 버려 너무 많아 자 보자 그냥 들고 있어 나물 들고 있어 이거를 이거를 잠깐 이거 빛이 들어와야 되나 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말뚝 어 중요한거다 저기 어떻게 나가냐 말툭 말툭을 어떻게 써야되나 어 잠깐만 여기있네 말툭을 어디에 쓰는 곳이냐 가운 아 온랜드에 보이는 것 같은데 하 아 아 아닌가 저거 아닌가 아 저거 아닌가 뭐 가운데 꽂는거 아냐? 맞다. 아닌가? 어디다 쓰는거야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 아 설마 나갈때 쓰라는건가? 이왕이면 조금 시야가 트였으면 좋겠어 아 타이밍 보수 아 뭐 이정도면 됐어 나쁘지 않아 거울을 들고 나가서 거울을 들고 나가야되나? 이거 왠지 여기 둬야될거 같은데 자 갖고 나가야되나? 잠깐만요 빛을 저기다 써야되는데 아 이 아래 문을 어떻게 열지? 어 뭐야 아 밑에 떨어지는곳이 아니었구나 아 뭐 뱅그뱅이 돌아가네 뭐지? 뭐하는데지? 어지러워 아 여깄다 흡 으흡 흡 흡 아 아 가운데 두개네 음 말투건 어디쓰는거지? 엇 고정을 할 때 쓰는 건가? 돌아가지 않게 고정해야 돼 아 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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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 마세요 제발 됐다 근데 이거 타이밍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꼈어? 뭐야? 이거 맞나? 아 앞에다 쏴야 되네 문 열렸다 됐다 올라가서 이거를 아 일부러 저렇게 작게 만들어놨을까? 굳이? 길을? 아 아니 좀 뚫려있는 데잖아 지도를 봐 지도를 지도를 보라고 아 진짜 지도를 보란 말이야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그래 이쪽이야 오케이 문 열렸다 좋았어 이거 그래도 아 아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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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그래도 그 하늘 때보다는 좀 쉽네 아 중요한 건 제가 안 들어왔잖아 아 나 지금 쉽지 않네 두 명을 신경 써야 돼 우리 튤린은 쫓아다니지만 너는 아니잖니? 어딨니? 얘 어딨어? 아 맞구나 가자 가자 욥 뭐야? 그냥 저기서 게이지 쓰게 해야겠다 어딨어? 야 거기서 써라 그냥 범인은 되겠지 뭐 그러네 범인은 되네 안으로 들어오지 않네 버릇이 없네 있는대로 다 시켜놓고 있는대로 다 시켜놓고 버릇이 없네 좋았어 두 개 여기는 일단 나가야 되고 보자 지금 남아있는 게 2층이랑 2층 3층 오 이쪽 아니야 3층 가자 과연 3층 3층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3층 3층 많인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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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잠깐만 여기는 4층이잖아 올라가면 2층에 가서 2층에서 뚫고 올라가는 건가? 이게 2층 문인가? 3층이 아니라 2층인가? 2층 색깔이 초록색인 거죠?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올라갈 수 있을만한 높이도 아니고 아 저쪽으로 빛이 가야되네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아래에서... 아니지 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중간이 없단 말이야 중간이 없단 말이야 여기에 불빛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2층 근데 2층은 일단 가봅시다 여기도 주변에 둘러보면 뭔가... 이건 누가 봐도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누가 봐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 3층을 먼저 가는 게 맞는데 3층은 들어가니 입구가 없는 게 흠인데 지도를 다시 보자 이게 무슨 모양이지? 아 위에 더 올라갈까요? 위로 올라... 여기는 보스랑 싸우는데 꼭대기층 아... 잠깐만 여기다! 6층이다! 얘는 6층이다! 6층에서 내려오는 거다 3층은 3층인데 뭐지? 일단 6층 먼저 가자 여기 6층 해결하고 나면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으려나 4층에서 한번 올라가볼까?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천장일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 어? 어? 아 잠깐만 그래 그래 여기는 여긴 나에게 맡겨 엔진 약해도 너네한테 맞지만 않으면 일방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아이 튼튼하다며 야... 튼튼하다며 니 하찮은 거 봐 야 이런 거 다 부셔 그냥 하찮지만 여긴 무기 좋다 근데 무기 좋네 무기 좋네 무거운 거 많이 나온다 팔자리를 많이 만들어놔... 팔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놓을 걸 그랬나?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해 자 여기서... 이게 뭐지? 아... 오케이 반사 이거 어떻게 돌리지? 미는 건가? 그냥 돌리... 이걸로 돌리는 건가? 능력으로? 맞네 잠깐만 저쪽으로 가면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네? 아.. 됐어 됐어 됐고 됐고 미터로 쏘고 미터로 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음... 얘네가 뱅글뱅글 돌아가진 않을 건데 돌아가나? 안 돌아가는데 뭐지? 바닥엔 아무것도 없는데? 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어? 어 밑에 소리 난다 오! 열렸다 좋았어 저쪽으로 2층을 향해 가자 어 뭐야 어디서 나타났어? 아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구나 아 잠깐 힘 좀 빌리자 어이 리카차지? 아 아 내 어 쟤들끼리 싸운다 뭐지? 다 위에 있고 일단 죽이겠네 나 피 몇 개 있었어요? 뭐야 개쎄네 쟤들이 센 걸까? 내가 약한 걸까? 저 친구들이 센 걸까? 물 다야? 나오기 전에 부셨다 아니네? 됐어 그리고 난 너희들을 향해 이것을 던질 테야 아 무기가 하찮아서 지금 너와 싸우기에는 잘한다 튤리 잘한다 자 좋았어 좋았어 어? 쟤네 갑옷 다시 입었네? 그럼 다시 던져봐야지 좋았어 좋았어 날 지켜줘 어서 날 지켜줘 어서 날 지켜줘 어서 날 지켜줘 아 아 오씨 또 죽을 순 없지 야 이거 음식이라도 좀 만들까? 아 저 팔쟁이들 아 나 앗 저 팔쟁이들 진짜 팔쟁이들 진짜 위에서 위에서 그 난리 칠 바에 내리게 할 수 있지 않나? 안되네 와 안되나? 떨어져 됐다 어 뭐야 잡은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안보이는데? 어어 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자 빛을 다시 위로 올리나보다 어 뭐야 열기구? 열기구도 있네 야 점점 복잡해지는데? 어? 지금 막혀있는거니? 어디로 싸야 하는거니? 뭐지? 발판있는 곳에 발판있는 곳에 그니까 저 발판 위에 있나? 빛을 쏴야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질 수 있나? 안되나? 안되나? 오케이 일단 떨구고 이거를 아 진짜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다 흑 흑 흑 흑 흑 이거 불 붙이는 것도 있겠죠? 기구 기구 있으니까 아니네 이거 기구는 왜 있는거지? 내가 들고 타야되나? 횃불이 있는거 보면 내가 들고 횃불을 붙여서 하라고 아 이걸 붙여서 하면 되겠다 이걸 불 붙이고 아 자 어디있어 아 시..잠깐만 한번 테스트 한번만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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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잉 오케 여기서 불타고 있어 거기 있어 기다려 음 머리를 굴려봅시다 하나에 탈 수 있으려나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핵불은 제일 나중에 고치고 오 얘가 막 빛을 가리네 어 이거를 아 가운데가 아니면 조금 곤란한데 됐어 그렇지 됐어 이게 내가 공주에서 왔다갔다 해서 불을 붙여야되나 아씨 그것도 고통인데 고정이 안되는데 음 음 공중부양하는걸 사용해서 고정시키면 좋은데 아 이게 높이가 이거는 사용이 애매해 아 궁금한게 생겨서요 잠깐 뭐 좀 테스트해볼게요 아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자체부터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아 이거 자체부터 올라갈 수 있구나 음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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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런식이면 저 낙하산을 고정시켜야되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부서져도 돼 음 음 음 음 너 너 일단 같이 올라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붙여 다시 붙여 아 아 그래도 있는게 좋은거니까 일단 다시 붙여 아 아 이거 떼면 또 어차피 떨어지겠구나 굳이 같이 붙일 이유는 없네 음 음 흡 헝 으 으 으 위에 조금만 위에 높이에선 일단 얘한테 붙여주자 여긴 안 붙니? 아 여긴 안 붙네 아니다 너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 일단 두개 다 키고 아 이거 횃불을 아 이거 타이밍이 너무 애매한데 횃불도 붙여야 되는데 아 이거 뭐 고정 안 되나? 나의 말은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나 싶어서 한번 그냥 저거 없이 그냥 올려보자 내려와 내려와 저기까지 높이가 아이고 저기까지 높이가 되려나? 너는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돼 너는 일단 올려보자 고정이 되려나? 그냥 저 끝까지 올라가면 되나? 아 그냥 올려도 되는구나 고정 안 하고 나는 조금 더 살짝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한층 더 넘어서 생각했네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어? 한번 터놓고 가는게 더 낫네 아 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이것도 아니고 공주님이라서?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고 3층이 문젠데 뱅글뱅글 돈다 아 지금 여기가 3층인가? 아 여기가 3층이구나 2층이 문젠데 2층은 다시 올라가야 되지 6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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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아 아 한 번에 몇 층 올라가기 이론이 있었으면 좋겠네 일일이 하나씩 안하기 그때 어디 위치해서 올라갔더라 여기서 올라갔나 짬뿌 짬뿌 음 빛을 어떻게 해야되지? 하나 더 올라가볼까? 오 끔찍해 와 끔찍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나 있네 거울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텐데 거울 없나? 거울 없나? 아 아 헉 헉 헉 헉 헉 헉 나와라 아 아 아 이건 안되네 모래를 없애야되나요? 모래를 없애야되나요? 이리와봐 없으면 이렇게 해야지 옳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움직여놔봐 어 빛이 아 어 저걸 움직이면 되겠다 처음에 걸 움직여서 저 끝자락이 있는 것에 빛을 전달시키면 돼요 어 그렇지 이러면 또 뭐가 열릴거야 그렇지 오케이 이제 저 위로 올라가면 돼요 끝 과연 몇 번만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내려오면서 불을 맞으면 안될텐데 어느 쪽이었냐 이쪽 헉 헉 헉 야 잘못 올라왔네 야 잠깐만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아까 어디였어? 불빛 땄는데 어디였어 아 저쪽이구나 잠깐만 위에 위층인데 어디가 열렸어요? 문이 어디가 열린거야? 어 오우야 에라이 씨 저쪽 저쪽이지? 저쪽이지? 아이고 헥 길찾기 어려워 헉 어머 이리로 올라오면 안되는데? 어 많아 잘못 올라왔어 근데 올라가면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요 두 칸이잖아요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에요 7층에서 하나 더 올라가야 되나 7층 꼭대기로 하나 더 올라가야 되나 여기 5층인가 아 5층이구나 그래 봐봐요 여기 위에죠 조각상 위에 조각상 위에 맞죠 오 왔다 여긴 어디야 근데 여기 그냥 틈에 낀 것 같은데 아 됐다 오케이 에이 어 어 어 자 제일 걱정되던 미치 뭐야 내려올줄 알았어? 이끄져 내려올줄 알았던거야? 끝 끝 가자고 가자 보스랑 싸우러 가자 이런 빈약한 무기 가지고 어떻게 싸운지는 모르겠지만 좋아 모든 축전지가 갓 기동한 모양이구나 링크 이 장치를 조사해보도록 하자 아 벌레 징그럽게 생겼는데 아니 링크 장치가 움직이는 것 같다 아 뭐야 모든 행동에 대사가 다 있네 온다 온다 뚫린 공간도 아니고 닫혀있는 공간이야 음 뭔가 빛나고 있구나 어 저게 뭐지 아 이거부터 처리하면 안되나 아 이거 닫혀있어 저건 열려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걸 치면 되겠네 가자 어 잠깐만 한 대 맞고 죽을 뻔 한 대 맞고 죽을 뻔 한 대 맞고 죽을 뻔했다 era 으 세미가 너무 징그럽든 휘 핀기부부 어쨌든 여자애라는 거죠 린크! 이번엔 결정! 아잇! 좋아 오래 걸리더라도 이 상태가 되면 공격이 들어가는데 가까이서 때리기 용이 애매한데 야아 아잇! 아잇! 아아!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이 자식아 뒤에서 깔짝대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고 아잇! 아잇!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çıkart 야씨 이거 어떻게 근거리로 싸우냐 와씨 피 먹었어야 했는데 까비 시점 고정이 계속되면 좋을텐데 내가 계속 눌러야 되니까 이런 게임은 보통 고정되는게 좋단 말이죠 오 야 어 저의 안 돼 으 으 으 으 무조건 풀피로 살아야 돼 피 닿는 거 봐 장난 아니야 일어나 저걸 쓰러트리게 그로기 상태가 되게 만들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어딨어 또 간본다 차라리 한번 맞고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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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젠장 잘못 쐈다 뭐 하려고 저기 있는 걸까 어딨어 어딨어 어디 아우 미친 발에 치었다 가까이를 못 가겠다 그냥 전기만 계속 쓸까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 아까 그로기 상태 좋았는데 쓰러졌을 때 싸우기 딱 좋았는데 다시 그렇지 일단 얘 쫓아가는 것도 일이고 쟤 피하는 것도 일이야 그치 아 그치 그치 하이 엣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자 안쪽으로 뒷바트 뭐야 거기로 빠져나오고 이런게 안되네 만들어놓은거 다 먹게 생겼네 일어나 아아 아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됐다 아니 이게 싸우지 말까 그냥 몇대만이라도 더 때리고 싶은데 뼉다구라서 밑에 다 뚫려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 왜 쳐맞는거야 구르기 기술도 없어 여기는 회피 기술이 없어 그게 단점이야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파밍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아 아 하필 하필 이 타이밍 가 hi 기대되데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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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e 잠 아 ождения 하필 안 돼 내 껌 어딨어 뭐야 껌 부셔졌나 오마이갓 어딨어 어딨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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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방향 시점먹기도 어렵네 아 뜨 뜨 뜨 뜨 차 오 아 2차 2차 변신 변태 변태하고 그런거 아냐 폭탄을 이제 쓸거 아씨 일단 와우 와우 전기 전기좀 여기서 부셔 아우 미친 개아파 와우 야 이거 두개 먹어 하나 더 먹어 이런거 부셔야지 날 쫓아다녀라 제발 날 쫓아다녀라 제발 아 아 아 나 이 미친 나 좀 보호해주면 안 돼 아 야 이거 그냥 일단 왜 중요한게 아니야 뭐야 꺼졌어? 야 밑에 기어다인 애들 세다 아 미쳐버리겠네 아 몬스터를 일일이 다 잡는 것보다 집을 부시는게 답인데 너무 쫓아오니까 이걸 어떻게 부실 수가 아 너무 많아 차라리 바다에 폭탄을 하나 아 아 아 위험하면은 저 안에 들어갈까? 아 근데 1페이지부터 다시 해야지 아 내 무기는 살아있다 기뻐해라 생각해보니까 무기는 살아있다 아이고 아니 뭐 왜 자꾸 왜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거야 이 거지같은 놈이 왜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거야 아 어 맞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떤 어느정도의 위력인지 써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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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데비즈는 별로 안들어가네 아 천천히 갑옷 입을 때까지 튤리 좀 써봐 화살을 핫발을 못쓰네 어딨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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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아 제발 제발 내 옆으로 와줘 어 아 아 아 아 아 어딨어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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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으 으 으 At 아 으 으 그 으 이럴때 때리는거야 어딨어 와 진짜 얘 찾아다 했는 것도 일이다 아 아 아 젠작 쟤 모래 발사하기 전에 써야되는데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번기만 씁시다 아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해야되냐 일단 하나만 부시고 아 풀타임 왜이렇게 기니 아 아 아 이러면 내가 죽잖아 오 살았어 대박 대박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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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미친 독은 좀 에반데 됐어 됐어 저 빛 있는대로 가 아리sein 아리sein 아리밤 진짜 못같네 정말 잠시 잠시 대기는 여기서 대기는 여기서 여기 닫기만 해도 죽는구나 오케이오케이 나 대기는 여기서 아 죽네 죽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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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몬스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순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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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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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게이지 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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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아 미친네 저 빛 안에 있으면 보스가 어딨는지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요 안보여 안보여 그래서 보려고 나갔는데 죽었어 아 아깝다 타이밍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원래 보스는 여러번 해야지 그 맛 아닙니까 한 번에 깨면 재미없지 stand 3 아아아아아아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디까지 오니 어디까지 어디까지 오니 아 스테미너가 살짝만 더 높았어도 아 머리 아 공격하려던 타이밍이 이게 무슨 어딨어 아 발에 체인다 피하는 거야 뭐야 아 나 잘못 맞췄어 아 아 아 내려와 바닥을 기어라 이 자식 다음엔 머리를 누려보겠어 좋았어 나 어디 맞춘거야 어디 맞춘거야 왜 안맞았지 맞을만 했는데 아씨 갑오디껀네 얘는 패턴이 어려운 느낌이라기보단 패턴이 어려운게 아니라 데미지가 써네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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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냐 어디있냐 아씨 뭐야 아 나 진짜 어딨어 가자 어우씨 큰일날뻔했네 됐다 하 침착해 다시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제일 멀리있는거 상대로 가자 됐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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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에다가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너? 눈부셔 안보여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징그러울 정도로 많네 가자 저 멀리 있는걸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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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가 어딨냐? 아 저있다 보스 한번 떨어트려야겠다 아 그러기에는 그러기에는 잡몹이 너무 많다잉 아 날아가 있는 애들은 들어오질 않네 야 지금 트리 가드가 문제냐? 체력이 문제야 체력 지금 체력이 문제야 체력이 먹으면 깎이고 먹으면 깎이고 인터넷지 뭐 어떡해 먹방하고 싶지 않사 먹방하고 싶지 않는데 자꾸 먹방시키네 엽 겉은 hits 엽 허 허섭을 부시는게 먼저가 맞는거 허 허 진짜 너무 힘들다 이게 내가 너무 약해진 상태로 여기 와서 힘든 것도 있지만 아 이거 패턴은 너무 패턴은 쉬운 편인데 패턴은 쉬운 편인데 얘가 진짜 문제야 얘 얘 튤리처럼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아 안나와? 피하려고 저거 봐라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무빙 봐라 저거? 제발 빨리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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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시점구정만 있었으면 좋겠어 젤다 아니 진짜 이런 게임은 시점구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안 맞았네 미친 개쎄다 저거 아니 게임이 어떻게 시점구정이 없어 아닌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적을 바라보는 건 있거든요 근데 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어? 있다고요? 왜 안 알려준 거야 아니 주목 봐봐 저 주목은 있거든요 봐봐 저 주목은 있어요 근데 저게 고정이 안 돼요 주목은 돼 주목은 돼 근데 내가 쳐다보고 그러질 않아 내가 쳐다보는 방향에서 고정되던데 봐봐요 지금 일단 방패를 들고 있어 일단 저거 고정을 하면 방패를 들고 있어 아 방패를 내릴까? 잠깐만 방패를 내리고 해볼까? 방패 없이 하면은 아휴 달리기가 느려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달리지를 못해 고정을 하면 네 방금 눌렀잖아요 이거 이거 아니네? 아 근데 이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내 손가락이 아 다시 하고 싶다 아 이거 내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고정이 안 돼 다른 RPG는요 그게 되잖아요 고정이 되잖아요 그럼 클릭을 해놓고 뭘 해도 된단 말이지 내 위로 떨어지네 내가 못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은 집중도 안 돼 다시 눌러야 돼 이거 눌러서 뭐해 쏠 때만 해야 돼 쏠 때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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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화살만 쏴야되나? 아악 시겨 걸리네 아니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음식을 아니 처음부터 잡을 거봐 음식은 제대로 있어야지 이거 음식 다 원래 이만큼이였나? 음식 원래 이만큼 밖에 없었나? 어 이상하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음식은 줄어드나? 치사하네 음식 없인 못 싸우는데 아니 얘는 쓸모가 없어 근데 전기 쓰는 능력이 있는 것까진 알지만 못이었어 내가 없으면은 싸울 능력이 없나봐 고소한 길이 없는 것 같아 아 안 먹는 거 죽여야 되는데 밥 먹고놀고 죽여야 되는데 한 대 맞을 뻔했다 제발 이번엔 제발 이번엔 제발 이번엔 일단 도망가야되는데 아 이거 미친것들 왜 기어다이는거야 아 아 출리가 난리라고 해야되나 난리기 할까 공격력을 올릴까 이거 바나나 아 출리야 이리와봐 아 아 나 미치겠네 달리기가 너무 느려 와씨 돌아버리겠네 빨리 쫓아 빨리 쫓아 대각선으로 가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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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제발제발 들어가줘 제발제발 어딨어 어딨어 전기소녀 전기소녀 어딨지요 전기소녀 어딨지요 와아아 이거 쫓아오는거 봐 속도감 장난 아니라니까 저거 어딨어 어딨어 아아아아아아 이거 바퀴벌레 같으면 돼 아아아아아 이거 바퀴벌레 같으면 돼 아니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네 어 그래도 양심상 저친구 아유 좀 아까운데 어 다 털어먹네 좋아아 바밍 다시 하면 되지 어딨어 어딨어 너 어딨냐 자아 안쪽으로 들어가서 피해 주는게 안되네 하씨 와아 음식 다 처먹었어요 큰일났다 뭐고 찼어 또? 됐다 라스트 세트 아 세트 뭐야 저거 왜 안터졌어 아니 뭐가 맞은거야 방금 아니 방금 뭐가 맞았어 아니 미친 누가 혹시 뛰어들면서 맞았니? 몬스터가? 왜 갑자기 온몸으로 방어를 해 뜬금없이 색이 변했어요?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왜 왜 왜 됐다 남아있는 애도 없어지려나? 와 지금 돌아버리겠네 너네들은 일로 안들어오지 너네들은 일로 안들어오지 파밍을 다시 알았는 씬의 개시 와 와 진짜 도망을 쳐도 슬라이딩 이라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니 굴르는 기술 없어? 아니 진짜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없냐고 요리가 없으면 이런거라도 다 먹어야 돼서 와 진짜 나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어딨어 아 반대로 반대로 눌렀다 아씨 진짜 잘못 눌렀다 아씨 진짜 잘못 눌렀다 아니 방향 분명히 비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왜 대각선으로 오지 아닌가 난 분명히 비쪽으로 오는 걸로 봤는데 내가 움직여서 옆으로 온 거구나 아 나 따라오는 거구나 아 너무 하기 싫다 생긴 것도 징그러운데 너무 하기 싫다 아 아 저거 빔 쏘는게 진짜 극혐이네 아니 아 뒤에 숨은 거 봐 저 녀석 이거 안다니까 아 아 아 진짜 저거 어떻게 피해 도대체 저걸 어떻게 피해야 하는 거야 아직 안 찼어? 배고파 배고파요 지금 굉장히 배고파졌어요 찼어 찼어? 배고파요 그치 아까보다는 속도 빨라졌다 아 나 조그만 애들 쫓아오는게 진짜 싫어요 제발 바퀴벌레 같은 녀석들 아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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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고 됐다 최대한 이쪽으로 피한 다음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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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는 대각선으로 달려 대각선 아 뭐야 갑자기 방어하는게 어딨어 거젓새끼 아니 바람말고 차라리 바람으로 멀리 보내면 모르겠는데 그래 저렇게 눕히면 모르겠다 피피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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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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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이 안에 잠시 머물러 됐다 저 녀석들 몇 마리만 좀 해결되면 좋을텐데 유인하는 게 빠르겠다 아씨 어디있어?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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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를 보내줘 조그마한 녀석 하나야? 하나? 하나 일루와 됐어 됐어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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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바람이 많아졌어 아 뭐야? 이 자식 살아있었어? 딴 말이 뭐야? 아 이건 그냥 쳐맞는 게 답이다 아 나 화롭지? 이런 기회를 한 방이면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급했어 방금 마음에 너무 급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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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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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이겼다 이게 몇 번째로 어려운 몹인가요? 몇 번째로 어려운 보스지? 네번째 한다고요? 아 그래? 이걸 벌써 잡아버렸네 예스! 그래요 순서가 뭐가 중요한가 저건? 오 뭐야 사과나무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친구를 만난 거는 나름 강력한 능력을 얻는다는 거네? 번개의 현자인가? 이런 걸enz은 건다 무슨 소리야? 너희는 내 믿음을elle 루주야 어 어허? 넌 우야? 어허아 그 자세에 오야아 力強き雷を放つ汝の戦いぶりは見事。さすがお罠子孫、ゲルドの誇りよ。 あれは左人の元凶であり、魔王によって差し抜けられた魔物。その目的は先ほど触れた石、奇跡が汝の手に渡るのを防ぐことだった。 魔王?秘跡? そう。その二つが汝に大きく関係してくるのだ。故に心して聞いて欲しい。封印戦争と呼ばれる戦い。そして、ワンガ地族の宿命を。 一族。 それは今より遥か遠き過去の出来事。 この地にハイラル王国が受立され、魔王の無くのこと。 隈の人々を襲って、その国を滅ぼさせる巨悪が現れた。 俺が観던、その国を滅ぼさせる巨悪が現れた。 魔王。 ゲルドの王者であった男が。 力への申しゅうの末、魔王が。 ゲルド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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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봤던 우리 봤던 그 장면이죠? 헉 겔드 수장! 그래 맞아 겔드족이었잖아 어 이거 사람의 현자때도 이 말 나오지 않았나? 나의 힘을 받는 것들의 힘을 받는 것들의 힘을 받는 것들 내가 그 한 사람의 빛을 받은 것들과 싸움을 받은 것들 하지만... 그 장면은 그 장면이었다 내 나이抜기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녀는 라울은 마옹을 죽일 수 없다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으로 이끌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끌어버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왕이지 아, 빌런이라니까? 젤다가 빌런이라니까? 젤다를 제외하고 3명이죠 젤다 음 이 개가 되게 서포터 기술 같은 걸로 나왔다 여기엔 물론 도와주는 걸로 나와야 되긴 한데 사워줘 나와 함께 싸우기에는 너무 불편한 복장을 하고 있어 엄마 싫어? 강인한 여성이구만 오 귀걸이 예쁘다 아까 저런 기술로 싸우면 얼마나 좋아 내 검을 내려치면 번개가 지는 내가 화살 쏘지 말고 린카, 내 손을 여기 좋았어 좋았어 나 궁금한게 저게 라울 손이잖아 나중에 링크 손 어떻게 만들어주나? 링크 손 잘렸잖아 링크 손은 어떡해? 그대와 내가 함께하는 이라 이러면서 손 주려나? 링크 손은 어떡해? 그러면 현자도 타이밍에 맞게 써야되네 좀 필요한 친구들로 오토메일 오토메일? 링크 입장에서 오토메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오토메일은 다양한게 있기 때문에 드디어 드디어 모래 폭풍이 걷히고 사막에서 볼 수 있어 드디어 길을 잃지 않고 다닐 수 있어 멀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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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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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성분이 나한테 반해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유일하게 남성인데 여자들만 이렇게 많으면 곤란한데 인기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파밍 다 하고 오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이젠 다 쉽다고? 역시 하드코어부터 깨는 게 링크 함께 겔드를 구해줘서 고맙다 모래먼지가 사라짐에 따라 기부도가 마을을 습격하는 일도 없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덕분에 다시 지상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겔드족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밥조 밥 밥조 저거 잡는데 밥을 몇십 그릇 먹었으니까 밥조 밥조 마을은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만 미안하다 젤다 공주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소식은 아직 별다른 게 없는 상태야 뷰러 실은 젤다에 관해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내가 비석에 손을 댔을 때 보았던 광경 거기서 선조님이 시간의 현자라고 부르던 자의 모습과 모습이 젤다와 똑같더군 설마 그게 젤다 본인인 건가 젤다는 내 손주님이 존재한 시대에 아득히 먼 과거에 있다는 건가 아니 난 이 시대에서도 그 모습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지만 그건 분명 젤다였어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군 솔직히 젤다가 제일 사기 기술 아닌가요? 시간을 넘나드는데 나이도 먹지도 않는 것 같고 젤다가 싸우는 기술은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그 뭐지?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그냥 도망가 싸울 거면 그냥 공간을 타고 도망가 시간을 돌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사기네 링크 모래먼지와 기부대의 위험이 없어졌다고 하나 이 마을이 안정될 때까지 당장 이곳을 비울 수 없다 다만 젤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조사할 테니 이곳은 우리에게 맡기거라 그대와 그대와는 현자의 힘으로 연결되어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지 됐어 링크 다음에 또 와라 제외할 날을 기대하고 있겠다 굿 이게 거의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 네번째? 잠깐만 대륙이 몇 개예요? 내 지방이라고 하니까 4개짜리인 건가? 개꿀이네 사당을 몇 개 찾아보고 눈에 띄는 사당이 있으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쳐다봤을 때 보이는 사당이 있으면 사당 좀 먹고 가자 한 번 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 우와 여기가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인 곳이었다니 아무것도 안보이던 그곳 맞냐 이렇게 웅장한 곳이었다 어 근데 하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 사당을 피해서 올라가고 싶습니다만 어디로 올라가야 하나야 올라가 치다? 됐어? 그냥 이거 타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쓰면 되는거야 워프 타면 되지 바보 같기는 아 여기도 지상화 바로 보이네 지상화 아 저렇게 웅 저건 내가 아까 갔던거 열려있는거 같은데 아 더워 링크 더워 살짝 그늘에 여기는 사당이 별로 없나 그래도 어느정도 있을거 같은데 너무 멀다 저 끝에 이 끝에 일단 여기 가보자 아까 그 여기 말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었거든 안녕 지상화 왼쪽에도 하나 있었어요? 지상화 왼쪽 곧 야 그 네네 어 뭐야 맹약의 힘을 통해 류즈의 분신을 소환할 수 있게 돼요. 자 아까 오른쪽에 있지 않았나 모르겠다 여기서 보는 거는 알 수가 없네 지상화나 찾으러 가자 아 뭐지 지상화 이거 한 거 아니야 아닌가 이거 하지 않았어 이게 이게 저 모양 아니던가 그쵸 한거 같죠 다음 대로 온 쩌 완전 어 맞네 모양 보니까 했네 우리 어디왔냐 툴리? 줄리 어디갔니 소환해제 이라면 되어있는데 어디갔니? 이제 나오네 생각해보니까 이 기술도 있는데 이건 한번도 안 썼네 진짜 어이가 없다 여긴 나중에 옵시다 지금으로선 다니기가 어렵네요 밥이라도 좀 만들어야 돼서 좋아요 이제 어 어디를 갈까 지금 위치가 어디 어디지 위치 좀 확인하고 갈게요 위쪽이랑 아래쪽 가자 아 맞아 너 분구 한번 하고 가야지 바로 가려고 하네 아 참나 왠 바로 위쪽 제일 위에 거 음식이야 뭐 가다가 뭐 보이면 만들 수 있는데 그래 감시옷에 먼저 가죠 어딨어 와 그 사막만 보다가 풀 보니까 기분이 좋네 흙밖에 안 보다가 아니 그릇 하나 쓰면 부셔지잖아요 안 되면 되긴 한데 뭐 위급한 상황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되지 않아? 나 하나 쓰니까 부셔졌었는데 그때? 하나 쓰면 부셔지는 거 맞죠? 일회용이잖아 일회용 나 왔어 링크 어서와 얘기는 들었어 리토 마을에선 극심한 한파와 신량란에 거기 하늘에 떠있는 배에 출연 겔드마을에선 모래먼지와 기부도가 기승 거기에 거대한 피라미드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 뒤에 젤단님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지 리토족과 겔드족 모두가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한테 맡기는 게 정답이었어 천재지병과 젤단님이 서로 관련돼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 나머지 지방도 해줘 빨리 신경 쓰이는 촌락이 어딘데? 어잉? 잘못 눌렀다 신경 쓰이는 촌락이 어디야? 카카리코 마을 하이랄 남동쪽에 있는 고리 형태의... 어? 아까 시작할 때 봤던 거 고리 형태의 특이한 모양을 한 조나우 유적이 집중적으로 낙하했더라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조나우 조사대 정예들이 조사에 임하고 있으니까 조나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빠를 거야 혹시 의미가 있다면 피난소에 있는 토벌대 본부로 가서 마프라에게 물어보는 마을의 위치를 알려줄 거야 그 사당 센서 할 수 있는 마을 있다던데 그때 설명에서 나왔었는데 어디지? 와... 드디어... 싸워본 결과 이제는 다섯 개만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잔뜩 다섯 개만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과가 이렇게 많은데 만들어 먹어야지 사과 다 썩어 안돼 안돼 사과 다 썩어 사과 다 썩으면 못 먹는다고 4개짜리도 하나 만들까? 아 무슨 소리예요 썩어 썩어 2개만 만들자 사과... 사과... 사과 많으니까 근데 진짜 극혐 아니야 과일전골? 이름이 좀... 사과를 메인으로 한 전골이라니 그치 차라리 칼이면 먹을까 맞어 사과잼 사과잼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괜찮은데 개밥 그치 개밥... 개밥에 가깝지 아 됐어 이정도면 밖에 천둥 친다 비워나보다 아 참 또 비우면 내가 이거 들고 다녀야 되잖아 자 갑시다 이제 갑시다 다른 쪽으로 가봅시다 하 전 카레는 뭐든 다 잘 먹어요 두부 카레도 맛있고 일단 카레는 그냥 맛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인도에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카레가 진짜 그 음식점 들어오면 카레가 진짜 스무가지도 넘는 카레가 있는데 맛있는 카레도 존재한다더라구요 입맛이 안 맞지 않아 이랬는데 딱히 그런건 아닌가봐요 너가 있으면은 혹시 출리가 안나오는거 아니니? 어어 왜왜왜왜 왜 전기 빠지직거려 뭔데 뭔데 또 또 또 죽을라구 또 죽을라구 또 죽을라구 또 죽을라구 어휴 어어 아 뭔데 사실 뭔데 빠지직거리는거지? 나 지금 나무붕 들고 있는거 아니야? 어어어 아 아 활 때문에 그런건가? 진짜 진짜 나 이정도면 로또 사야되요 번개마저 죽은사람 많이 있나? 아 다른거는 문제 안될줄 알았더니 아 나무할로 갖고왔어 아 진짜 까다롭네 정말 쓸데없이 현실성있게 만들어놨어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나 여기 사당 찍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가도 되겠다 조망대 찾으러 가다가 찍어놨어 조망대 찾다가요 네 조망대 찾으러 가다가 찍어놨어 어 여긴 비가 안오네 저쪽 타워도 열 수가 없었던게 문이 잠겨있었다 해가지고 어느 방향이니 이쪽 있냐 아 이쪽이다 가자 오 여기 마구깐 있다 가자 마구깐 가자 돌땡이 부셔 이제는 화살 무섭지 않아 화살 없는거 무섭지 않아 흘러 넘쳐 얘도 여기 와있네 대유정님의 모습을 감추신 밤에 무슨 일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려줘 천재지변이 일어난지 얼마 안됐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대유정님이 안보이시길래 걱정이 돼서 상황을 살펴보러 가다가 사오가 나고 말았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야 금발의 여성이 갑자기 우리 앞에 뛰어드는 바람에 말이 놀라서 도망쳐버렸어 얀 무엇보다 약단의 일원이나 악단의 일원이나 다름없는 정말 소중한 우리 호스 하모니 호 바퀴가 부서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어 얀 이게 없으면 연주에 필요한 도구로 옮겨있어 얍사이안 얍사이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뒤로 계속 숨어 계세요 나쁜 사람을 잡아줘야 되느구만 연주로 대유정님의 기운을 복도다 드리고 싶은데 연주에 필요한 짐을 옮길 호스 하모니 호가 이런 상태라 그렇군 금발의 여성이라 혹시 그 사람 어? 오 파트너 너도 여기가 있었구나 마침 잘됐다 미안하지만 바로 일을 시작하자 여기 있는 악단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마옥강 근처에 계신 대유정님이 꼭 봉어리에 틀어박혀서 안나오신대 그렇게 된 건 금발의 여성 때문일지도 몰라 난 그 여성이 젤다님일 거라고 생각해 오 젤다에 대한 소식이 여기서 듣네 오케이 대유정님이 그 엄청 꽃봉오리에서 이렇게 막 저거저거저거 저거저거 저 안에 있대 저게 바로 대유정님이 사실 꽃봉오리야 악단의 연주를 매우 좋아하신다는데 최근에 마옥강 근처에 오셨던 것도 악단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라고 소문이 자자한 모양이야 대유정님은 여행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니 마옥강에 있어 정말 소중한 존재 얀 얼른 기운을 차리셨으면 좋겠어 얀 대유정님이 계신 곳으로 갈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말도 부서... 뛰어가 그냥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처럼 보이는데 그냥 걸어가도 될 것 같지 않니? 그냥 손에 악기 하나씩 들고 가 그냥 보니까 저번에 막 피리 소리 듣고 싶다던데 할머니 가서 독주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치 저 정도면 귀찮아서 안 간다는 거야 대유정님은 왜 쓸데없이 귀찮아 아니 이거 빌려 여기 있네 아니 이거 빌려 이거 빌려서 갔다와 그럼 되잖아 까다롭기는 어 저거 뭐야 아니 저게 뭐야 어 여기 근처에 동굴이 있나본데 마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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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그냥 사라졌는데 뭐지? 동굴이 밑에 있나? 뭐야 이거는 기구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뭐지 이게? 아 여기 있네 동굴 괜찮을까 아 얼굴이 너무 가까워요 나 저쪽이 얼굴인 줄 알고 얼굴 너무 가까운데요 잠깐만 저기 여행자님 혹시 이 동굴에 볼일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지금 야 뭐야 뭐야? 광대야 외계인이야 뭐야? 괴물인가? 역시 물이었어 동생아 그 전설의 생물 사토리가 되는 일은 처음부터 말이 안됐어 그런 동화같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고 나와 함께 몬스터 컬렉션을 야 누가 뭐래도 여태까지 쭉 동경해온 사토리가 되고 싶다고 마요이의 유실물을 손에 넣으면 사토리가 될 수 있을텐데 소문대로 동굴에 마요이라고 사토리처럼 빛나는 생물이 있었어 사토리가 뭐야 계속 나오네 그런데 설마 벽 높은 곳에서 그렇게 도망다닐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 그럼 동생아 마요이를 잡기 위해 다른 사람이 힘을 빌리는 건 어때? 그 외에 네가 수집한 그 보물 그것과 교환하면 아 이 친구들이 마요이랑 교환하는 거구나 아 꽤 많이 모았어 11개다 11개 여행자님 좋아 형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건가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요이 유실물이 필요한데 마요이가 그렇게 움직일 줄 몰랐어요 하하 들어주시는 건가요? 제 꿈은 환상의 생물 사토리가 되는 거예요 사토리는 하이라이 각지에서 목격되는 전설의 생물입니다 나이카로운 눈 푸르스름한 털 전 항상 그 모습을 동경하고 있었죠 뭐 어떻게 생긴 거지? 말 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조사 끝에 고문서에서 사토리가 되는 방법을 찾았답니다 어두운 동굴을 좋아하고 사토리처럼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수수께끼의 생물 마요이 그 마요이가 약해질 때 떨어뜨리는 마요이의 유실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사는 마요이를 찾아 유실물을 손에 넣으려고 했지만 설마 마요이가 그렇게 도망다닐 줄은 몰랐어요 꼭 동경하는 사토리가 되고 싶어요 아 쓰미마생 아무튼 그런 이유로 마요이의 유실물을 혹시 선에 넣으신다면 제기양도 해주세요 물론 사례는 넉넉히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얘네 줘도 되나? 자 줄게 헉 그건 마요이의 유실물 동생아 진품이야 세련된 형태의 옅은 푸르스름한 빛 진짜 마요이의 유실물이야 나도 이제 동경하는 사토리가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보코블린 마스크 모자인가? 전 이렇게 몬스터를 편장할 수 있는 물건과 몬스터의 몸 일부를 컬렉션으로 모아뒀거든요 좀 무서운데 어 그런가봐요 지금 건드린 건 보코블린도 깜짝 속을 만큼 똑같이 생긴 마스크예요 부디 꼭 착용해서 몸과 마음으로 보코블린의 기분을 느껴보세요 그렇다면 유실물을 먹어볼까? 이따다기마스 야미 꿀꺽 우와 신비로운 감각이 넘쳐오르는 게 느껴져 이건 분명 사토리에 가까워진 거야 하지만 좀 더 필요해 잔뜩 모아서 먹어야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형 난 마요이의 유실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날래 그래 난 응원할게 하나라도 더 많이 수집하게 기도할게 형 고마워 여행자님 신세를 줬네요 다음에도 꼭 저한테 양도해주세요 제 보물 컬렉션과 유실물을 교환해드릴게요 아 얘는 그냥 계속 유실물 교환하는 앤가보다 그러게 한 더 줄 수 있는데 아 갔어 가버렸네요 무사히 꿈을 이루면 좋을텐데 동굴 앞에 가면 만날 수 있겠다 춘악지반의 지방에 시작이 마을로 갈거에요 여행자님 동생이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동생이 꿈을 위해 여행지에서도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마을에 방문하면 알 수 있대 써볼까 뭐야 서있는 폼도 똑같아 서있는 폼도 보코블린이랑 똑같이 서있어 희해 히앗 야 귀엽다 일단 온김에 가자 뛸 때마다 돼지 소리 나 뛸 때마다 꿀꿀꿀하는데 아이고 아냐아냐 흥 흥 저기있구나 마요이 마요이 약해 안되면 죽어 약해요 마요이는 약해요 어딨어 오 생각보다 귀엽다 쓰고 다닐만 한 것 같아 블랙 복호블린인가 검은색 돼지 하나 있거든요 걔가 진짜 센데 걔한테는 안 들키겠다 지나가다 뒤통수 맞고 죽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다시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사다가 앞으로 다시 가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굿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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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 디아블로 얼마 정도 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디아블로는 보통 컨텐츠가 어느 정도 걸려요? 디아블로도 방대해서 오래걸리나? 그것도 RPG 라서? 그것도 꽤 오래 걸리겠지? 가자 스피드런을 주로 한다고? 디아블로 오 한번 도전해봐 뭔데? 아 나는 안 들키지만 저 친구들 때문에 들킨 거구나 그냥 가자 어그로는 다른 애들한테 끌렸어 노말 스토리 런하면 8시간쯤 아직도 쫓아와? 노래가 안 끝나는데 이거 돼지 소리 귀엽다 금발의 남잔데 링크 아 링크 금발의 사나이인데 금발을 다 가려버렸어 금발미남이었는데 이쪽 맞나? 이쪽은 이게 뭐야 윤돌반 사원 모집증? 그리고 채광하는 데인가? 채광 올라가야 돼 여기 타고 쭉 올라가자 이게 뭐야 돌 날려버린 거 돌 날려버린 거 아니 어 여깄다 아 깜짝이야 이 녀석 나한테 너무 가까이 붙지마 류즈 류즈는 어? 가까이 붙지도 않던데 너무 부담스럽다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 이거 그냥 벽을 타야되나? 넘어갈 순 있는 거야?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벽을 타볼까요? 하나 더 있지롱 중간에 쉬는 곳도 있어 보이니? 그냥 막 올라갑시다 위쪽인가? 위쪽인가? 아닌데? 어디지? 아 여깄다 옆에 바로 앞에 있었네 가자 열 수 있으려나 근처에 지상화가 없나? 지상화 위치 잘 봐요 자 이제 열 수 있을까? 열 수 있을까? 아니 뭐 뚜껑이 날아가서 못 연다 그랬었는데 이 뚜껑이 고장 났다 그랬거든요 여기 되는 게 아무도 없는데 이게 열 수 있나? 아 형님 이 조망대도 오셨습니까? 방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구멍을 보호하는 뚜껑이 떨어졌습니다 꼭대기 구멍은 열려있고 게다가 충격으로 문이 안 열리게 되어서 아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와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저 꼭대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네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야 저기 돌 떨어진다 저거 저거 돌 떨어진다 돌 떨어진다 저기 저기 저거 저거 타고 저거 타고 저거 스톤 스톤 방금 떨어진 거 어디 갔어? 방금 떨어진 거 뭐야? 어디 갔지? 아 또 떨어진다 흡 흡 됐다 됐다 예에이 예에잇 컴온 앗 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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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오 안에 이렇게 생겼구나 굿잡 프레쉬 스톤의 힘으로 아니 뚜껑 없는 조망대네 구후 아우 역시 안에 단말을 조작하니까 열리는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날 올라가 보자 발사 근데 저거 신체 일부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저거 시체를 파서 만든건가? 뭐죠? 시체를 머리에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니까 어쨌든 가죽으로 만들어도 저런 모양을 만들려면 저런 모양이 좋다나? 아 만든거네 단추노나리 단추노나리 그렇게 말이 많이 나왔던 울딘이 여기네 울딘 말이 그렇게 많았던 울딘 여기가 두번째인가 보다 아까요 이 저기 뭐야 하이라 평원에서 뭐만 하면 울딘울딘 거렸는데 여기가 두번째였네 여기가 두번째였네 저건 했던건가? 저기도 하나 있는데 저건 했던건가? 저기도 하나 있는데 이런 걸로 때린다. 이런 걸로 죽일 수 있어.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돌아가. 다시 돌아가. 잘 가. 빠이 빠이. 돌아가 안녕. 거기서 잘 지내. 그리고. 어. 어허. 이거 봐라. 나 만들 동안 오지 말랬지. 만들 동안 오지 말랬지. 다시 돌아가. 아! 아, 아씨. 아, 참. 이거 참 곤란하게. 너는 이걸로 때리자. 와. 그런 거 줍지마. 내 거야. 가끔 이렇게 하늘섬 들리는 것도 재밌네. 여기서. 오,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자, 여기서 좀 봅시다. 여기서 뭐가 많이 보이려나. 너무 눈부셔서 안 보이는데. 여기 위치가 지금. 바로 위에인데. 오,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일단 저쪽에 하나 있고. 저기가. 전망대가 이쪽에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아, 이쪽쯤인가? 뭐, 이쪽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뭐야, 이거 뼈다귀처럼 생겼다. 여러분. 고기처럼 생겼다. 그렇지 않아요? 모양? 되게. 고기 모양처럼 생겼어. 아, 왜 지상어가 안 보이지? 두 번째 스토리면, 앞에 내용일 텐데. 흑, 흑. 아, 아이. 흑. 아, 흑. 흑. 비켜봐. 이쪽에서 보자. 오. 스위치 모양. 저기 있다. 오. 가자. 잠깐만. 주변에 다시 한번 봐봐. 하나 더 있는지. 오. 안 보이는 것 같네. 저 종. 저 종. 조망대 옆에 하나 있는 걸 제외하고. 가자아. 가자구. 네. 하늘섬은 나중에. 하늘섬은 나중에. 아이, 뭐. 사막까지 다 깨는데. 굳이해. 순서 따져서 봐.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는 거지. 겔드 사막까지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피가 꼈네. 자, 보자. 여깄다. 과연 몇 번째 스토리일까. 과연 몇 번째. 두 번째 스토리일까. 두번째. 두번째였으면 좋겠는데? 아니 세번째? 젤다가 오고나서 다음이다 바로 그럼요 응? 그래서 아까 젤다 빛이 좀 더 강했던 거구나 그치 후손이니까 오오 어? 하늘에 있는 사람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가? 그러게 하늘에 있는 애가 뭐야? 제가 마지막.. 그건가? 오.. 다정해.. 다정한 스타일이야 눈치채고 바로.. 라울같은 남자 멋있어 기분을 딱 알아차리고 저런 말을 하다니 다정한 흑염소 그냥 다정하다고만 해주면 안돼? 흑염소는 조금.. 사람으로 쳐줘 그래도 동물이긴 하지만 몇번째인지 봅시다 다섯번째 맞네 오.. 이제야 무게를 더 찾으면 되네 오케이 좋았어 저쪽 조망대도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 더 있으니까 흑염소는 맞지 와.. 야.. 저기도 만만치 않은데? 와.. 가는 것도 일인데? 와.. 저게 험난하다 저 꼭대기 저 꼭대기 와.. 흑 산을 타고 가는 것도.. 좀.. 좀.. 와.. 흑 흑 저기도 추운 곳이려나? 추운 곳은 아닐 것 같아 두 번째라고 하니까 아오.. 아오.. 아.. 삭지 실패 잘못 눌렀어 굴러버렸네 저기 조망대를 찍고 용의 눈물 한번 더 보고 퀘스트하는 곳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면 시간이 꽤 흐를 것 같아요 한 2시간? 2시간 더 할 듯 은근 시끄럽네 이거 돼지소리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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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디갔어 아야 혼자 있으면서 어? 마구깐이다 어? 사당이다 잠깐만 저기 혼자 가 어? 저기 혼자 가 이런건 저기 먼저 가는게 맞아 킹받아서 벗는다고? 어? 모션은 상관없는데 난 소리가 킹받는데 꿀꿀꿀꿀 약간 뿡뿡이 색깔의 몬스터라서 그런가 자꾸 뿡뿡이가 보이네 머리에서 뿡뿡이의 느낌이 고대 유물인데 뿡뿡이 어? 너 여기 와있네 너 나 따라다니니? 마구깐에 있는 맨몸인 남자들 봤어? 어? 어디 어디? 나 잠깐 보고 올게 야야야 나 가서 먼저 보고 올게 잠깐만 아니 못 봤어 못 봤는데 뭐야 다 벗고 있어 왜 조나우 조사대인데 젤다님의 지시를 받고 맨몸으로 다인다나 봐 응? 응? 왜지? 음... 저는 과거에 고론 시티로 가는 여행자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지만 새로운 길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통행이 적어져서 몬스터들이 사게 되었거든 맨몸으로 어슬렁거리는 것 자체가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젤다님이 당부하셨다고 다들 들은 척도 안 하네 게다가 이미 몇 명이 맨몸 차림으로 조사를 떠났다고 해 거봐 젤다가 빌런이라니까? 이거 봐 젤다가 빌런 맞잖아 이상길 너머에 있는 몬스터 소구를 조사하러 나가고선 아직 돌아오지 않는 모양이야 아니면 젤다가 두 명인가? 그럼 위험한 지시를 정말 젤다님이 내리신 걸까? 이 소재는 왠지 수상한걸? 조사해볼 가치가 있겠어 도대체 왜 맨몸으로 계시는 겁니까? 잠깐만 돌 없니 돌? 돌덩이 따끈따끔 버섯이 여기 있네 여긴 돌 하나 없네 마을에 따끈따끈 허브 추위에 좋은 것들은 다 저렇게 써져 있구나 따끈따끈 썰렁 썰렁 돌 돌 돌 아 돌 스톤 스톤 돌만 있으면 박스 뿌시 아 박스 뿌실거면 돌이 제격인데 아 떠나진 않을 겁니다 뭐야 이 사람들은 뭐지 던져 던져 어 야 사과 아이 사과 아 칼로 부수고 싶지 않 아 이런걸로 부수고 싶지 않은데 아 아니 어쩜 이런 평지에 돌이 하나도 없지 바위가 이렇게 많으면서 어 찾았다 찾았다 예이 이런거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뿌시기 딱 좋단 말이지 확실히 젤다도 3D 멀미 있으면 못하겠다 애초에 화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어지러울 때가 많아서 그쵸 활 쓸 때 벌써 부숴져? 부숴질 만한 걸로 때리자 단단하네 야 무기가 너무 없는데 큰일났다 아무아살 대걸레? 어딜가는 당나귀는 하나씩 껴있네 안녕하십니까 어디계십니까 여기 처음 왔습니다 포인트주세요 어서오세요 특전 주십시오 내놔 방금 뭐야 특전을 아 특전 여기라고 했지 오론시티 여기지 특전 추시오 마신님의 원단 패러세일에 사용할 수 있을만큼 튼튼하다 오 이거 바꾸는 건 같다 하테노마을 염색숍에서 원단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하테노마을 칠로 하면 마용 침대 3포인트 말에 말 아직 하나도 안해놨는데 추가란 아직 하나도 안했는데 근데 아까 이 근처에 사당 있지 않았어? 아 저 있다 오늘 사당 맨몸 싸우기 하나밖에 안했던 것 같은데 스토리 하느라고 아 오늘은 그래도 평소보다 딴 길로 많이 안 샜다 좋았어 만족스러워 키시노나의 사당 그것도 그러네 코르그 아 아까 그 코르그 데려다주고 갔어야 했는데 아 나중에 코르그는 나중에 과연 무엇일까요? 바람의 힘 바람의 힘 뭐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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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음 아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건가 두 개로 이게 돌아가나 이렇게 한 개 두 개짜리를 이렇게 돌아가나 근데 저 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돌리지 그치 가운데는 돌아가는데 뭐지 한 대씩 때려야 되나 이거 빛나는 거 보면 아닌데 어이가 없네 아니 이게 무슨 아 일단 그거부터 하자 야 이거 같이 뭐 어떻게 나가냐 야 이거 또 쳐맞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씨 보석부터 먹읍시다 아 보석이란다 저 보물상자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위로는 못 올라가나 아예 점프가 안 되네 아 잠깐 이거 테스트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은 잡아볼 생각을 안하네 음 아닌데 뭘까 저 작은 친구들은 어떻게 돌리지 아 시끄러우니까 엄청 흐르는 사고 하나 먹어 어 알았어 조용히 조용히 어 바람을 불어서 날아서 보물상자 먹는 것까진 맞는데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 아 아 이거 뭐 활로 맞추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씩 뭔가 하는 건가 아 아 아 아 잠깐만 얘네들 여기에도 붙일 수 있단 말이죠? 붙일 수 있는 거지? 아니네? 내가... 내가... 그거 해야 되나? 보자 테스트 와 설마 와 설마 이거 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다는 거다 이거 오케이 안쪽으로 다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돌도록 만들어야 되네 그래야 바깥에 있는 애들도 돌아가니까 대박 잠깐만 아이고 반대쪽으로 달았네? 아닌가? 반대쪽으로 다는 건가? 됐다 됐다 오케이 굿 나이스 나이스 날 올려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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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로 반대로 아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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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 점프 아 반대로 됐다 됐다 아 너무 쉽잖아 아 너무 쉽네 한 스테이지 밖에 없네 이거 빠바바밤 어 기도 한번 해도 되겠다 굿 풀 HP 이 맛이지 사당은 이 맛이에요 여러분 퍼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갈 때 힐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란 거지 음식 다음에 먹지 않아도 아 아 아 아 저기도 아 저기도 사당 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험난하다 정말 아 아 아 너무 눈에 보이는 데만 쫓아서 가면 올라갈 수 있으려나 진짜 높다 여기 그거 있어야 되겠는데 돌 떨어지는 돌 없나 프레시스톤 프레시스톤 전방대에서 출발해도 이것보단 더 길게 못 올 것 같은데 거리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 어 아까 내가 근처 전망대 안 찍고 왔나? 어 어 아까 내가 근처 전망대 안 찍고 왔나? 내가 전망대라고 찍었던 내가 여기가 아니구나 저 위지참 야 가려댄 척이지 야 이거 못 올라가 하 아냐 올라갈 수 있어 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능력이요? 저만큼 높이는 못 쓸텐데 아니 저 저걸로 올라가라는 건가요?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육 저기 중간에 서있는 데겠지? 설 수 있겠지? 이랬는데도 아 얘 근육질인가? 몸이 근육질이던가요? 링크? 벗겨보라고요? 어머어머어머 뭐야 서있을 수가 없네 올라갈 수 있을까? 스테미너 올리는 거 있으니까 올라가지 뭐 어 시작이다 붉은달 타임이 시작됐다 어 아카노츠키 맞나? 발간 달 보이는 거 봐 하늘 본 적 없는데 빤종국 씨 같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완전 근육질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걸 뽑는건가? 오 떨어지겠다 떨구면은 떨어질라나? 아닌데? 아 돌을 붙일까요? 맞네 돌을 붙이는게 맞겠네 어? 나 왔다 안녕 오랜만이야 오로그맛다네 오로그맛다네 지금 시간이 멈춘건가? 뭐지? 왜 안 움직이지? 시간이 멈춰있나? 움직임조차도 움직임조차도 안보이는거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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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나는 지도만 열려고 왔다고 여기 지도만 열려고 왔다고 오지마오지마아 오 저기 이상한 이쪽이냐? 어디냐 여기 맞냐? 맞나? 어딨어 어딨어 아 저쪽이다 제 옆에 아닌가? 어 저 머리 달린 용 저기도 있네 아 저있다 이쪽으로 오지 말고 반대쪽으로 갔어야 됐네 와아 잠깐만 와아 너무 놀라서 반대쪽으로 뛰었어 앗 갈순 있을거같애 와 저 위에 어떻게 가냐 사당이요 아까 저기 보인거야? 너무 멀어지는거 같애 하늘에 돌이 떨어지길 기다려야되고 돌을 내려주세요 비나이다 하늘에서 돌을 떨어뜨려주세요 돌 타고 가야되요 돌좀 주세요 돌좀 주세요 돌이 아니면 올라가기 힘들어보여요 올라가는 길목이 있으려나 없어 보이는데 도전해볼까 도전해볼까 진짜 완전 가파르네 진짜 완전 가파르네 그냥 뭐 방법이 아이고 방법은 있어 나 장작 태우고 최대한 거리를 좁히려면 장작 태워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쉽게 올라가려면 그렇게 올라가는거죠 아니야 쉽지 않을수도 있어 장작 패는 것도 쉽지 않더라구요 이거 아냐아냐아냐 부시돌 부시뿔 부시뿔 부시떨 알았다 이거 또 부서지는거 아니겠지 이거 또 부서지는거 아니겠지 칼로 해야되죠 칼로 해야되죠 칼로 해야되죠 됐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던지고 으아 아이고 으아 최대한 올라가서 그렇지 아 됐네 뭐야 이러면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겠어 남아 돌거 같은데 스테미너 불안하니까 천천히 강동을 위해 낙사? 이미 많은 죽음을 봤으면서 뭘 또 죽으라는거야 이미 정말 어처구니없는 곳에서 많은 죽음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떨어지는건 솔직히 너무 방송각 보는 그런 느낌이잖아 약간 좀 너무 의도적인 느낌 별로의 의도적인 느낌 별로의 의도적인 느낌 와우 이 위에는 풀밭이네 어 저기 되게 그것처럼 생겼다 라이온킹 어 누가 있는데 몬스턴가 실력이라니 무슨 소리에요 못보셨어요? 오늘 네번째 대륙을 제가 두번째 클리어한걸 보셨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뭐 도끼가 흘러넣… 이거 뭐 big 약간 도끼가 흘러 neden 물인가... 뭐지? 이상한 액체가 막 흘러내리는데 흘 이건가? 이 액체인가? 이거 뭐야? 똥같아. 뭐야 비료같아. 뭐야 이거. 하늘에 있는 약간 해삼 녹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질퍼기? 질퍼기인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대보자구요? 누가 봐도 건들면 안된 것처럼 생겼는데 무슨 어? 어? 이거 뭐지? 별일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어잉? 뭐지? 괜히 졸았네? 뭔가 몬스터도 아니고 그냥 늪지대 같은 느낌? 아까 그 모래사막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떻게 해삼 녹은 것처럼 생겼어? 조라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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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맞네 맞네 사막에서 쓰던 그런 느낌 아 뒤에 사람 아 뒤에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 있었어요? 어디? 개구리 아냐? 접착개구리 어디에 사람이 있어? 아 뭐야 누워있었네? 괜찮으십니까? 도와줘라 진흙이 떨어져서 물이 있으면 씻어낼 수 있는데 어 저분이 아 여기 물 뿌려야 되나보다 물열매 물열매 쓰면 되겠네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렇게 쓰면 되나? 아이고 들고 얍 얍 아니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만들어서 뭐 만들어야 되나 보다 이거 아 아 만들어야 되면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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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두 개 써볼까? 얍! 물로 뭘 만들 수 있지? 뭐야? 스위밍 과일 전골? 결국엔 과일 전골이네 결국엔 전골이야? 물은 어떻게 만들지? 물을 어떻게 주지? 츄츄젤리? 얘는 물이잖아 그런가? 츄츄젤리 던져보자 맞네 얘네가 물이거든 살았다 조라 고맙다 조라 마을의 병대장인 내가 이런 곳에서 쓰러지다니 한심하군 천재지변 이후에 이 끈적끈적한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 여기는 약간 저런 게 떨어지는 건가 보다 조라의 마을과 그 일대 물까지 더러워져서 모두 곤란한 상황이다 조라 그래서 나는 주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진흙을 직격으로 맞다니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비늘이 곤두선다 조라 아가미가 아직도 불편해 물을 뿌려주지 않았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어 여기는 어인들 마을인가 보다 담내로 조라의 창을 받아줬으면 한다 조라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면 좋다고 오 물에 젖으면 높은 공격력을 발휘한대 개쩐다 오 방법을 알았다 슈우 오케이 좋았어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죠 자 출발 가자 찾아 눈으로 찾아 돌아가면 돌아간다 찾아 어딨을까 아 안보여 안보이는데 오 이건 뭐야 무슨 공이 있네 저 공은 뭐지 저 공은 뭐지 여기가 라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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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닷가에도 뭔가 잠수하고 그러나 바다 맵도 있는건가 바다 바다가 표시되어 있는거 보면 일단 쭉 떨어지는걸로 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이거 동그란거 뭐지 이 지구본 뭐지 계속 뱅글뱅글 도는데 못입구가 있나 오 입구있다 오 사당이다 나이스 지루타고마치의 사당 오씨 뭔가 들어갈거처럼 생겼길래 뜻밖의 수확인데 뜻밖의 수확인데 하늘사당이잖아 하늘을 나는것 하늘사당이라 하늘을 나는것인가 하늘사당이라 하늘을 나는것인가 한번에 못날아가니까 뭔가 스케이트보드 같은게 있네 한번 보자 어디까지 날아가나 아 저거는 어차피 한번에는 못날아가는구나 이쪽으로 가서 아니 이쪽말고 저쪽 먼저 가야되나 음 저기는 그거네 이쪽 먼저 가야겠다 이쪽 먼저가서 보물상자를 먹고 근데 저쪽은 어떻게 날아가지? 날아갈 수 있으려나 이거 순서를 잘 알아야겠는데 아니지 여길 먼저 가야지 높은지대니까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나 버리고 갈까봐 걱정되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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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나 버리고 떠날까봐 비행기 나한테 딱 붙어있어 나한테 딱 붙어있어 자 아 안돼 여기 저 패러글라이딩으로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 됐네 됐네 그래 여기 없어 보이길래 걱정했는데 이걸 여기서 타면 되겠네 근데 이건 왜 있는거지 아 이걸 밑에다 붙여서 나는건가 불러가면 안되니까 먼저 옆에서 작업을 하고 비행기처럼 만들면 되는거잖아 아 이거 앞으로 좀 기울어졌는데 정확히 중심에 있어야 돼 그렇지 어 굿굿굿 잠깐만 이거 비행기 탈 때 누가 신발을 벗어 슬리퍼를 주기는 하지만 갑니다 간다 호아 오케이 굿 너 나중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도 비행기 안 탄 지 오래돼가지고 나도 일본 갔다왔어 얘들아 구라를 쳐도 나도 해외여행도 갔다오고 국내연행도 비행기 탔어 아까 어딨지? 아 저있다 이거 역시 그냥 그냥 올라갈 수 없는건가? 저기서 타고 가야되나? 저거 어떻게 먹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그거 안되는데 이걸 받침대로 써도 되나? 빠지는 크기인가? 오케이 그렇지 되는군 빠지는 크기인지 아닌지 조나니움 저렇게 어떻게 착지하지? 너무 무서운데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형식을 해야되는데 하나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될 수 있다고 하나만 줬으니까 되겠지 뭐 되겠지 뭐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갑니다 일단 타고 하자 타고 뿅 뿅 뿅 뿅 갑니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잠깐 좀만 더 뒤에 있자 오씨 줄렁소 오오 separation 약간 이쪽으로 옆으로 약간 옆으로 보성 오오오 무서워 와아 헉 오 멈춰보다 오 나이스 오오 오 나이스 이지 하죠 이지 개꿀 퍼즐 난이도가 적당해 젤다는 어렵지 않아 적당한 것 같아 뭐 봐요 지금 사당 41개 코르그를 35개 모은 건가 오 오 멈췄어 오 오 아니네 야 야 잠깐만 나 나가는 입구가 아 오케이 저쪽으로 계속 돌아가는구나 오 이 밑에도 뭐가 있는데 오 이 밑에도 뭐가 있는데 멈춰봐 어 여긴 뭘 넣어야 되지 하늘에서 싸울 때 얻은 애들 이름이 뭐였더라 음 음 근데 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도 이거 되나 이게 됐었던 건가 152개요 뭐가 나왔을까요 날개 수레 오케이 이거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이거 혹시 입구가 하나 더 있는 건가 아냐 딴 길로 세지 말고 일단 조망대를 어 입구가 어디야 어 조망대를 먼저 한 다음에 지사마 찾고 앗 앗 앗 와 씨 어 저기 하나 있다 어 저희가 대충 어디일까요 이 절벽을 지나서 가운데 섬 가운데 섬 여깄다 여기 저거 여깄다 별표 별표야 이 근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선 딱히 보이는게 저거 저거 하나뿐인데 음 음 음 그 다음 이거 뚫었으니까 아 어 여기 먼저 오게 돼 버렸네 올딘 먼저 갈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기 먼저 와버렸네 옮기며 먼저 갈까요 그냥 그래 뭐 옮겨 가까운 곳으로 가야지 여기 저 가운데 지금 절벽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뭐 저기 저기인거죠? 사당도 하나 보이고 저 뒤쪽에 사당 빨리 가는게 낫겠다 갈 수 있으려나 갈 수 있으려나 저 절벽에라도 가고 싶은데 와 여기 물 더럽다 물 진짜 더럽다 저기도 사당있다 위에도 있고 저 벌판에도 있네 슛 날아가도 되겠다 슛 날아가도 되겠다 음 여기서 걸어가야겠네 슛 슛 슛 슛 슛 슛 아주 적당하고 헉 헉 헉 생각이로 너무 머네요 저기 갈게요 헉 슛 슛 슛 슛 슛 슛 생각이로 너무 멀리 있네 헉 헉 슛 슛 크 뭐야 잡아가는 거야? 같이 싸우는 동료야 잡아가는 거야? 너희들과 싸울 생각은 없다 이 불빛은 뭐지? 으 하늘에서 오물이 떨어져 저 위에는 무슨 일이 있길래 우와 여기 뭐야? 우와 우와 여기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쁘다 이해음아의 사당? 어 이름 왜 그래? 평소에 추추젤리 좀 모아뒀더니 이런데 쓰는구만 뒤에서 덮치는 애들 많이 죽였더니 이거 주우러 다녀야 되겠네 여기저기 많이 쓰이나보다 좋아 여기는 뭘까요? 하늘에 머무는 곳? 올라가면 되는거지 그냥 올라가면 되는거지 그냥 그냥 계단만 뜨면 되는거 아니야? 한 두세개면 될거 같은데 아이고 먼저 때려야지 으 require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야 이거 하나로 갈 수 있다고?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갖고와 그러니까요 이걸 먼저 배웠어야 됐는데 이게 뭔지 몰랐잖아요 네 번째 대륙 가서 뭐야 뭐야 이런게 있네 분명히 그냥은 안될거란 말이지 이거를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가 붙여서 공중에 띄우면 되는거야 이것도 붙여서 그리고 이거를 살짝 잠깐만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차라리 높이 보이게 됐다 됐다 이게 나을 듯 저거 또 가져와야 되네 골이 닫는거 아닌가 됐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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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아 뭐지 이게? 저길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 발견 발견 상자 발견 이 정도 버리면은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붙는 거 아니야 하나도 어딨어 하나도 어딨어 하나도 어딨어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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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복 저긴 아무것도 없고 화살 아 맞네 그렇게 올라가도 되겠다 자꾸 그걸 까먹네요 진짜 그냥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까먹지? 아 보자 저기는 어떻게 가지? 저기도 다리 만들어서 봐야돼 오 무서워 워낙 잘 떨어져서 어 이거 뭐지? 한번 도전해볼까? 이거를 여기다 붙여? 붙여서 일로 가져 저게 저렇게 때리는 거라면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지 않을까? 자 발사합니다 어 그렇지 좋았어 이제 내가 가야되는데 잠깐만 이거 될 거 같기도? 아이고 도전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큰일날뻔했네 아우 씨 큰일날뻔했네 그냥 뛰어들뻔했네 아 엑스로 눌러야지 이렇게 이래도 갈 수 있겠는데? 어 됐다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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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면 되는 거였네 따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기도 한번 하러 가야되는데 으흠 따다다다 아 나 근데 지금부터 또 대륙은 또 올바른대로 가고 싶은데 하 올딩 가고 싶은데 아 올딩 가고 싶은데 나 너무 중구난방으로 다녀가지고 아니 그나마 그나마 두 번째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여긴 뭐 이미 사당 하나 뚫었는데 다시 돌아갈까? 하테노 지방이 어디에요? 맞어 나 하테노 지방을 가고 싶었는데 고기가 어디에요? 이 대륙이에요? 이건가? 이건가요? 대륙 여기저기 열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나 남았어? 야옹 그래도 나름 라이트하게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저기만 도착하고 끄자 딱 저기만 도착하고 끄자 문 앞에 있는 거긴 하지만 저 저기 꼭 가고 싶어 두 번째 걸로 가고 싶어 우측 아래? 가운데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뭐 사당 센서인가 뭐 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위치를 몰라서 못 가고 있어요 혀 이리와 하당 센서 푸르아가는 물고 파테노 지방가서 뭐 어쩌고 어쩌고 하지 않았나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센서 거기 가야 되는 거 맞죠? 파테노 지방이 맞았던 걸로 기억해 가오리 저 검은 연기 뭐야? 뭐야? 뭐죠 저거? 나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냐? 안되는데? 야 잠깐만 이런 산맥에 떨어지면 안되는데? 아오 어 됐다 어 됐어 됐어 올라갈만 하다 그쵸? 사당 밑에 뿔이라고 했으니까 둘 하나 둘 와 진짜 왜 다 이런 곳에 있는 거야 왜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와 와 잠깐만 저쪽인가? 아이고 하나 둘 셋 아 아 어 이 두 사당이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런 데가 많아서 뭘 만들어도 날아다니는 거 아닌지 타고 다니기 힘들겠다 여기는 뭐 만드는 것도 없어 심지어 평지에나 있어가지고 돌 돌 발견 돌이 이렇게 소중할지 몰랐어요 나는 돌이 너무 소중하더라고 저 갖고 있는 걸로 만들면 되는 것도 맞아 판자 이런 게 없잖아요 판자로 쓸만한 거를 마련할 수가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 아 오케이 거의 다 왔다 몬스터가 득실될 것 같이 생겼어 어 오 이씨 살았다 오 안녕 눈이 너무 무섭다 솔깃한 솔깃한 얘기 아 고로 시티 고 거긴가 여기가 시티는 지금 위험한 녀석들이 굴러다니고 있어 고로 고론 시티였나 형씨 혹시 광석 가진 거 있으면 사기당하기 전에 팔아버리는 게 좋을 거야 고로 눈이 별로 선량한 것 같지 않은데 가진 거 다 꺼내래 갈 거야 이봐 너희들 도망치자 고로 아 쟤네들이구나 아르마딜로구나 아르마딜로 너 정말 위험했어 데스마운틴의 분화가 멈추고 용암도 식어서 하일리아인 여행자가 늘어난 것까진 좋았는데 전해석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선량해 보이는 여행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싼값의 광석을 빼앗고 있어 맞바위라는 게 유통된 이후로 다들 왠지 상태가 이상하단 말이지 너도 맞바위를 가지고 있는 고론을 조심하는 게 좋아 당신은? 난 라멜리아야 라멜라야 하이랄 남서쪽에 있는 겔드마을의 보석상 아 겔드마을 어쩐지 어쩐지 겔드마을 사람 같더라 생긴 게 나 옷차림 저렇고 윤돌반이 다루는 광석은 품질이 좋아서 늘 물건을 매입하러 오고 있어 괜찮다면 내 광석을 매입할게 혹시 너도 무례하네 나는 사기 같은 거 치지 않아 뭐 그런 일을 겪은 뒤니까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 억지로 팔라고는 하지 않을게 광석을 팔고 싶어지면 말을 걸어줘 지금 호박이 모자라니까 호박 10개를 한꺼번에 팔아준다면 다른 가게보다 조금 더 비싼 값에 매입할게 어허 어 야 잠깐만 나 호박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호박 내가 몇 개 있지 오케이 샤크 신기하네 별로 쓸모없는 거라서 돈은 어디다 쓰는 거야 여기 와서 돈 써본 적이 없어요 아이템을 사야되는데 아이템을 사본 적이 없어 아이템을 사본 적이 없어 와우 말이 신기하게 생겼다 아 이거 고기 고기 먹는 거 봐 이거 무슨 고기냐 용암고기인가 누구한테 말 걸어야 되는 거야 아 할아버지 장로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시네 결국 문지기 잉크 크랭까지 당해버렸군 그토록 맞바위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 모두가 이상해진 건 윤돌 사장님이 채굴하고 있는 이 맞바위 때문이겠지 꼬르 꼬로 너희들 그런 곳에서 뭘 속닥이고 있는 거야 꼬로 오 오 오 뭔가 프로레슬러처럼 생겼대 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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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 반짝반짝한 이유가 있나요 아 둘이 반짝반짝한 이유가 있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뭐야 누군가 있더니 링크잖아 너무 평범해서 몰라봤잖아 고로 아는 사이였구나 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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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태도냐 그게 손님을 대하는 아 아 대장 아니 브루도 아직 자신의 처지를 잘 모르는 것 같네 고로 슬레고 지금 이 고론 시티의 기둥은 누구지? 윤돌반 꼬로 어 유어 윤돌 아 왕 권력에 잡혀있는 마을인가 무르도 이제 알겠지 더 이상 당신이 나설 자리는 없어 고로 잿 잠자코 들 고 있으니 제멋대로 짓거리고 있어 것보다 링크 고론 시티엔 무슨 벌일이야 고로 젤다님을 찾으러 왔어 젤다님? 뭔가 이상한 일은 없어 꼬로 없었냐 꼬로 응방불명 됐다고 들었는데 금빛 머리카락이 시야에 들어오면 안 보려고 해도 눈에 띌 텐데 말이야 머리카락이 황금색이라는 거야 꼬로 윤돌 사장님하고 맞바위를 거래하는 누나 머리색이랑 똑같네 꼬로 너희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꼬로 젤다랑 상관없대 뭐 숨기는 것 같은데 거봐 거봐 이거 젤다가 뭔가 있다니까 더이상 맞바위 같은걸 머리야 머리가 늙은 있을 때 없는 짓 하지 말고 얌전히 허리 치료나 바닥으로 윤돌밤 봄부로 돌아가자고 어 귀엽다 돌덩이들이네 돌덩이들 좋아 마을에 도착했어 그럼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큰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어 여기 잠깐만 사당 안에 있으니까 사당만 사당이 위에 있지 않았던가 사당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네 아 아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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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